만장편 이 편은 맹자와 그의 제자인 만장 사이의 문답이 중심을 이루며 고대 중국의 이상적 군주인 요순에 대한 공업을 많이 다루었다. 특히 순이 지극한 효도로서 완악한 그의 아버지 고수를 감화시키고 천하만세의 수훈한 숭고한 정신을 서술하였으며 요순의 선양이나 하후, 은, 주의 세습이 그 의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가치관을 내세움으로써 선양을 신성시하고 하후, 은, 주의 세습을 경시하는 일반적 경향을 시정하려 하였다. 그 밖에도 공자가 집대성적인 성인임을 밝힌과 동시에 군신 간의 의리 또는 교우하는 방법론 등이 제시되어 있다. 만장장구상 1. 만장이 여쭈었다. 순임금께서 밭으로 가셔서 하늘을 부르며 우셨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신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부모를 사모하신 까닭이다.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면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부모가 미워하면 두려워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순임금께서는 원망을 하신 것입니까? 장식이 공명고에게 순께서 밭으로 가셨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하늘과 부모를 부르면서 우셨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묻자 공명고는 그것은 자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세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공명고가 효자의 마음이란 그처럼 근심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힘을 다해 밭을 갈아 자식의 책임을 다할 뿐이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요인금께서 그의 아홉 아들과 두 딸로 하여금 백강과 소와 양과 창고를 갖추어 순을 들 가운데서 섬기게 했더니 천하의 선비들 중에 따르는 자가 많았다. 요인금은 천하를 들어 순에게로 옮겨주려 하셨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였다고 해서 마치 궁한 사람이 돌아갈 데가 없는 것과 같이 하셨다. 천하의 선비들이 기뻐서 따라오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바이나 이것으로서 그의 근심을 풀 수는 없었으며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원하는 바이나 요의 두 딸로서 아내를 삼았어도 근심을 풀 수가 없었다. 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나 부가 천하를 차지하였어도 근심을 풀 수 없었으며 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나 귀가 천자의 지위에 올랐어도 근심을 풀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기뻐서 따라오는 것이나 여색을 좋아하는 것이나 부나 귀가 다 그의 근심을 풀어줄 수 없었으며 오직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근심을 풀 수 있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색을 좋아할 줄 알게 되면 어여쁜 여자를 생각하게 되고 처자가 생기면 처자를 사랑한다. 벼슬을 하게 되면 임금을 사모하게 되고 임금의 신임을 얻지 못할수록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 큰 효자라야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이 50에 부모를 사모하는 것을 나는 위대한 순임금에게서 처음으로 보았다. 프리 순임금은 어진 정치를 베풀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고 고대의 문화를 발전시켜 이상적인 시대를 건설한 위대한 군주이다. 뿐만 아니라 큰 효도로서 이름이 높아 중국의 오천년 역사를 통하여 24효의 첫머리가 된다. 순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계모 밑에서 자라났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완악하고 계모는 성질이 모질며 이복 동생인 상은 폐악하였다. 순이 아무리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려 해도 부모들은 순을 미워하고 언제나 죽이려 들었다. 순이 역산에서 밭을 갈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하늘을 부르며 소리쳐 울었다는 것이 시경의 우서 대우 모편에 나와 있다. 요인금은 순에게 어진덕이 있음을 듣고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시집보냈으며 우양과 많은 일꾼 그리고 창름을 갖추어 아호바드를 시켜 순을 섬기게 하였다. 그랬더니 순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들판은 3년이면 한 도읍을 이루었고 순을 도군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순을 기쁘게 할 수는 없었다. 오직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만이 순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시경의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부모님께 고해야 하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는다면 순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순께서 고하지 않고 아내를 맞이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고하게 되면 아내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여 한 집에 사는 것은 사람의 대륜이다. 만약 고하면 사람의 대륜을 패하여 부모와 대립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고하지 않은 것이다. 만장이 여쭈었다. 순께서 고하지 않고 장가든 것은 이제 들어서 알겠습니다. 욕해서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시면서 순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해서도 알리게 되면 시집 보내지 못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순의 부모는 순을 시켜서 곡식창고를 고치게 하고는 순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사다리를 치워버린 뒤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물을 파고는 나오려는 것을 위로부터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이 계획을 세워서 도군을 묻어버린 것은 다 나의 공이다. 우왕과 창고는 부모에게 주고 방패와 무기와 검은고와 활은 내가 차지하며 두 형수는 나의 잠자리를 보살피게 하리라 하고 순의 집으로 가보니 뜻밖에도 순은 평상 위에서 검은고를 뜯고 있었습니다. 상은 형님 생각이 간절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며 부끄러워하는 빚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순은 너는 나의 백간을 다스려다오 하셨다니 순께서는 상이 자기를 죽이려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왜 몰랐겠는가? 상이 근심하면 자기도 근심하고 상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순께서는 거짓으로 기뻐하신 것입니까? 아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 물고기를 정자산에게 보내왔는데 자산이 연못지기를 시켜서 연못에 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연못지기는 물고기를 삶아서 먹고는 복명하기를 처음 놓아주었을 때는 어릿어릿하더니 조금 뒤 힘차게 꼬리를 치며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산은 기뻐서 말을 했다. 제자리를 찾아갔구나. 제자리를 찾아갔어. 연못지기가 물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누가 자산이 지혜롭다고 말하였는가? 내가 벌써 삶아서 먹었는데 제자리를 찾아갔구나. 제자리를 찾아갔어. 하고 말을 하다니.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도리에 맞는 말로서 속일 수는 있어도 도리에 맞지 않는 말로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형을 사랑하는 도리로서 대해왔기 때문에 참말로 믿고서 기뻐하신 것이다. 어찌 거짓이 있었겠는가? 3. 만장이 여쭈었다. 상은 매일같이 순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는데도 순이 천자가 된 뒤에 단지 내쫓기만 하였다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실제로는 그를 봉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내쫓은 것이라고 말한다. 만장이 여쭈었다. 순께서는 공공을 유주로 귀양보내시고 환두를 숭산으로 내쫓았으며 삼묘나라의 임금을 사미에서 죽이시고 곤을 우산에서 사형시키셨습니다. 이 네 사람의 죄를 밝힘으로써 천하가 다 복종하게 된 것은 불인한 자를 처벌하신 때문입니다. 상은 지극히 불인한 자인데도 유비 땅에 봉하셨으니 유비의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어진 사람은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벌을 주고 동생은 봉하는 것입니까? 어진 사람은 동생에 대해서는 노여움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고 오직 친하며 사랑할 뿐이다. 친하기 때문에 귀히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기 때문에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유비에 봉한 것은 부유하고 귀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신은 천자가 되었으면서 동생은 필부로 나든다면 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가? 감히 묻자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내쫓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상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천자께서 관리를 시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세금을 받아들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 지방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었겠는가? 비록 그렇더라도 항상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하였던 것이다. 조공들이 기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정사를 가지고 유비의 임금을 만나보았다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프리 어진 사람은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 하여 노여움을 마음속에 넣어두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 오직 친하고 사랑할 뿐이다. 공공 등 내사람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반역적인 행동을 했거나 맡은 바 직무를 그르쳐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다. 공적인 일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당연히 처벌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은 개인적으로 순을 괴롭혔을 뿐이다. 순은 공사를 분명하게 구별하였으며 동생에 대한 우의 지정을 잃지 않았다. 형은 천자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동생은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찌 친애하는 도리이겠는가. 순이 상을 유비의 임금으로 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순은 상이 유비의 백성을 괴롭힐 것이 두려워서 따로 사람을 보내 그 지방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리고 언제나 상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우회의 정을 폈다. 4. 함구몽이 여쭈었다. 전해오는 말에 덕이 높은 사람은 임금이 신하로 삼지 못하며 아버지도 아들로 대하지 못한다. 순임금이 남면하여 서시니 요임금도 제후를 거느리고 북면하여 조회를 하였으며 고수도 또한 북면하여 조회를 하였다. 순이 고수를 보시자 얼굴 위에 불안스러운 기색이 있으셨다. 공자께서도 그때는 온천하가 위태로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다. 제나라 동쪽의 야인들이 하는 말이다. 요임금께서 늙으셨기 때문에 순임금께서 섭정을 하신 것이다. 요전에도 순이 섭정한 지 28년에 방훈께서 세상을 떠나시니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으며 3년 동안 온천하의 음악소리가 끊어졌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자께서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순이 이미 천자가 되었는데 또 그가 천하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요임금의 삼년상을 치른다면 그것은 두 천자가 있는 것이다. 순께서 요를 신하로 삼지 못하였던 것은 이제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시의 온 하늘 밑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었고 이 땅의 끝다은 데까지 사는 온 백성 중에 왕의 신하 아닌 이가 없네 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묻자옵니다. 순께서 이미 천자가 되셨는데 고수가 신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신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왕의 일에 부역하느라고 부모를 복량할 수 없는 자가 한탄하여 하는 시다. 이것은 어느 것도 왕의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나 혼자만이 힘들여 수고한다. 이것이 이 시의 뜻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말하는 자는 문자에 구애되어 말의 뜻을 그르쳐서는 안 되며 말에 구애되어 시를 지은 사람의 감정을 그르쳐서도 안 된다. 뜻을 미루어서 시를 지은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시의 진실을 얻은 것이 된다. 만일 말만 가지고 한다면 운 한편에 주나라의 남은 백성 중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주나라 백성들은 다 죽어서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된다. 효자의 지극한 것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어버이를 높이는 것에 지극한 것은 천하를 가지고 복량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높은 것에 지극한 것이오 천하를 가지고 복량하시니 복량하는 것에 지극한 것이다. 시경의 길이 효도하리라 효는 만세의 대법이니라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시경에 이르기를 순께서 이를 공경하여 고수를 만나셨는데 극히 삼가고 두려워하시니 고수도 또한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대하지 못한 것이다. 5. 만장이 여쭈었다. 요인금은 천하를 순인금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천자라고 하여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인금께서 천하를 가지시게 된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신다는 것은 말로서 천명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하늘은 말이 없으시다. 오직 행동과 사실로서 보여주실 따름이다. 행동과 사실로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천자는 사람을 하늘에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하늘로 하여금 천하를 주게 할 수는 없다. 제후는 사람을 천자께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천자로 하여금 제후로 봉하게 할 수는 없다. 대부가 사람을 제후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제후로 하여금 대부의 지위를 주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옛날의 요가 순을 하늘께 청구하여 하늘이 받아들이고 백성들 앞에 내놓았더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말없이 행동과 사실로서 보여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감히 묻자옵니다. 하늘께 청구하여 하늘이 받아들이시고 백성들 앞에 내놓아서 백성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를 시켜서 제사를 맡아보게 하였더니 모든 신이 받으시니 그것은 하늘이 그를 받아들인 것이며 그를 시켜서 나랏일을 맡아보게 하였더니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이 따르게 되니 그것은 백성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주시고 사람이 준 것이니 천자라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순께서 섭정을 하여 28년 동안 요를 도우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인 것이다. 욕해서 세상을 떠나시자 3년상을 지내시고 요의 아들을 피해 남하의 남쪽으로 옮겨가셨다. 그랬더니 천하의 제후로서 천자께 조회하려는 자는 다 요의 아들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갔으며 송사를 하려는 자도 요의 아들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갔고 덕을 참미하는 자 또한 요의 아들을 참미하지 않고 순을 참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야 중국으로 들어가시어 천자에 의해 오르신 것이다. 만일 요의 궁전에 살면서 요의 아들을 핍박하였다면 그것은 찬탈이지 하늘이 주신 것은 아니다. 태서의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따르며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따른다 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풀이 중국에 있어서 혁명이란 선양과 방벌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선양이란 임금의 지위를 아들에게 전하여 주지 않고 덕에 있는 사람을 가려서 왕위를 사양하는 것이다. 방벌이란 무력에 의하여 왕위를 뺏는 것을 말한다. 선양의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천명사상인 동시에 민본주의이다. 선양을 한 대표적 군주로는 요인금과 순인금을 들 수가 있다. 요는 그의 아들 덕주가 덕이 없어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었으므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며 가장 인덕이 있는 순을 가려 왕위를 전했으며 순도 그의 아들 상균이 덕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에게 천자의 지위를 선양하였던 것이다. 요와 순 두 임금은 천명을 순종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군주로 추앙되고 있다. 공자께서는 요순을 굳고 찬양하여 후세의 군주들에게 본받을 것을 강조했으며 맹자도 많은 부분에서 요순의 인턱과 사업을 누누이 설명하여 만세의 수은을 하였다. 순이 28년 동안 섭정을 하여 요를 도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곧 하늘의 뜻인 것이다. 요가 세상을 떠난 뒤 순은 요의 아들을 피하여 남하의 남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천자께 조회하려는 제후들은 요의 아들 단주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갔으며 송사를 하려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순을 찾았다. 또 백성들은 순의 덕을 추앙하고 찬미하였다. 이것은 곧 백성의 뜻인 동시에 하늘의 표시인 것이다. 순은 할 수 없이 중원으로 되돌아가서 천자의 위에 올랐다. 천명이요 민의를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천시는 민시를 따르며 천청은 민청을 따른다는 시경 태서편의 말은 민중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보고 민중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보는 입장을 확고하게 표현한 것이다. 6. 만장이 여쭈었다. 우왕에 이르러서 덕이 쇠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자의 지위를 어진이에게 전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늘이 어진이에게 주고자 하면 어진이에게 주고 하늘이 그 아들에게 주고자 하면 아들에게 주는 것이다. 옛날에 순인금께서는 우를 하늘에 청구하신 지 17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3년상을 끝낸 뒤 우임금은 순의 아들을 피해 양성으로 옮기셨다. 그런데 천하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요가 세상을 떠난 뒤 요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순을 따르던 것과 같이 하였다. 우는 익을 하늘에 청구하신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3년상을 끝내고 익은 우의 아들을 피하여 기산의 북쪽으로 옮겼다. 그랬더니 천자께 조회하려는 제우나 송사를 하려는 백성들이 익에게로 가지 않고 개에게로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다. 라고 말하였고 덕을 참미하는 자도 익을 참미하지 않고 개를 참미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요의 아들 단주가 어질지 못하였고 순의 아들 상균도 또한 어질지 못하였다. 순이 요를 우가 순을 보좌한 것은 그 세월이 길어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 것이 또한 오래였다. 개는 어질어서 능이 우의 도를 계승할 수가 있었으며 익이 우를 보좌한 것은 기간이 짧아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 것 또한 오래지 않았다. 순과 우와 익이 그 임금을 보좌한 기간에 짧고 긴 것의 차이라든지 그 아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다 하늘의 뜻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려하지 않았어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천이요. 부르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닥쳐오는 것은 명이다. 필부로서 천하를 가지는 자는 덕이 반드시 순이나 우와 같아야 하고 또 천자를 천거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리께서는 천하를 갖지 못하셨다. 대를 이어 천하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버림을 받는 것은 반드시 거리나 주 같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익과 이윤과 주공이 다 같이 천하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윤은 탕을 보좌하여 천하의 왕이 되게 하였다. 탕이 세상을 떠나자 태정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으며 외병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고 중임은 4년 만에 죽었다. 태갑이 탕왕의 법도를 전복시켰으므로 이윤은 태갑을 3년 동안 동으로 추방하였다. 그 후 태갑은 잘못을 이우치고 스스로 원망하며 마음을 수양하였다. 동에서 3년 동안 인의를 행하며 이윤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다시 밖으로 돌아왔다. 주공께서 천하를 갖지 못하신 것은 익이 하나라에 있어서와 같고 이윤은 은나라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과 우는 선양을 하였으며 하와 은과 주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그 의에 있어서 한 가지다. 라고 하셨다. 풀이 이와 같이 볼 때 요순의 선양이나 우의 계승은 민의와 천명을 따른 것이다. 선양이라고 하여 덕이 높고 계승이라 하여 덕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 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공자도 요순의 선양이나 하후, 은, 주의 계승이나 그 의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고 규정 지었다. 여기에 부연하여 맹자는 한 필부로서 천하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란 반드시 요순과 같은 덕이 있어야 하며 또 반드시 하늘이 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자가 천하를 갖지 못하였던 것은 요순의 덕은 있으나 그를 하늘에 천거해 줄 임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대로 계승하여 천하를 차지하는 제도에 있어서 하늘이 패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걸주와 같은 포악한 자에 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기나 이윤, 주공이 요순과 같은 덕이 있으면서도 천하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데에 원인이 있다. 7. 만장이 여쭈었다. 이윤이 요리하는 솜씨로서 탕왕을 가까이 하였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윤은 유신의 들에서 박갈며 요순의 도를 즐겨하였다. 그는 의가 아니고 도가 아니면 천하를 로그로 준다 하여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말 사천피를 메워놓고 준다 하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의가 아니고 도가 아니면 털끝만한 물건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으며 또 받지도 않았다. 탕께서 사람을 시켜 패백으로서 그를 초빙하였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였다. 내가 어찌 탕왕의 패백에 팔려가겠는가? 들 가운데 살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만 같겠는가? 탕이 세 번 사람을 시켜 초빙을 하였더니 그때는 뜻을 고쳐서 말하였다. 내가 들 가운데 살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이 이 임금을 요임금이나 순임금으로 만드는 것 같기야 하겠는가? 이 백성들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같기야 하겠는가? 내 눈으로 몸소 보는 것 같기야 하겠는가?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때 선지로 하여금 후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성각으로 하여금 후각을 깨우치게 하셨다. 나는 천민 가운데서 성각자인 것이다. 나는 이 도로서 이 백성을 깨우치련다.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치랴? 그는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지하비와 한 지엄이라도 요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들을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과 같이 생각하였다. 그 천하의 무거운 사명을 자인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 때문에 탕에게로 가서 탕을 설득시켜 한 아라를 친 뒤 백성들을 구하였다. 나는 이때까지 자기를 굽히고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았다는 말은 못 들었다. 하물며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랴. 성인의 행동은 똑같지 않다. 먼 곳에 응거하기도 하고 인근 가까이에서 벼슬하기도 하며 또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가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몸을 깨끗이 하는 데 귀결될 따름이다. 나는 요순의 길로서 탕왕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들었어도 요리 솜씨로서 탕에게 요구하였다는 말은 못 들었다. 이 훈에 이르기를 천주의 공격은 목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나는 이미 박에서 그 일을 시작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8. 만장이 여쭈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공작해서 위에 계실 때는 옹저의 집에 묵으시고 제나라에 계실 때는 시인 척환의 집에서 묵으셨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남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위나라에 계실 적에는 안수유의 집에 묵으셨다. 미자의 아내와 자로의 아내는 형제 사이였다. 미자가 자로에게 말하기를 공작해서 우리 집에 묵으시면 위나라의 경자리는 얻을 수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자로가 공작께 이 말을 고하니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천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공작해서는 예로서 나아가시고 의로서 물러나시며 벼슬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천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옹조와 시인 척환의 집에서 묵으셨다면 그것은 의도 없고 천명도 없는 것이다. 공작께서는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다. 그리고 송나라의 환사마가 길목을 지켰다가 죽이려고 한 일을 당하셔서 미복으로서 송나라를 지나가셨다. 이때 공작께서는 그와 같은 애군을 당하시면서도 진 후주의 신하인 사성정자의 집에 묵으셨다. 내가 듣기로는 가까운 신하를 살피는 것은 그 집에 묵고 있는 사람을 보고 먼 신하를 살피는 것은 그가 묵고 있는 집주인을 보고 신하에 얻은 것을 가린다고 하였다. 만일 공작에서 옹조나 시인 척환의 집에 묵으셨다면 어떻게 공자가 될 수 있겠는가? 9. 만장이 여쭈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백리에 있는 가축을 기르는 집에다 다섯 장의 양의 가죽을 받고 수수로를 팔아서 소먹이는 자가 되었다가 기회를 틈타 진목공에게 벼슬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백리에 있는 운하라 사람이다. 진나라 사람들이 수국에서 난 구슬과 굴 땅에서 난 말을 선사하여 운하라에서 길을 빌려 괵을 치려 하였다. 그때 궁지기는 이를 간하고 백리에는 간하지 않았다. 우공에게 간할 수 없음을 알고 진나라로 떠났을 때는 나이가 이미 70이었다. 그가 소를 먹임으로써 진목공에게 구하는 것이 비루한 줄을 몰랐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간할 수 없음을 알고 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공이 장차 망할 것을 알고 먼저 떠나갔으니 이를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나라에 등용되자 목공이 함께 일할 수 있음을 알고 그의 재상이 되었는데 이를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그 임금을 천하에 나타내고 그 이름을 후세에까지 전하게 하였는데 어질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스스로 몸을 팔아서 임금의 공업을 성취시키는 일은 시골 구속에서 스스로 이름을 좋아하는 자도 하지 않는 일인데 현자가 이를 할 수 있겠는가? 풀이 옛날의 성현들은 때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비천한 일이라도 사양치를 않았다. 백리해가 남의 소몰입군이 되었다고 하여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된 자가 먼저 공경하고 예를 다하지 않으면 만나볼 수가 없는 법인데 어찌 백리해가 자신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임금에게 벼슬을 구하겠는가? 장주는 백리해가 마음에 장록이 없었기 때문에 소를 길렀던 것이며 그 소몰입군의 천함도 있고 정치를 맡긴 것을 보면 목공이 백리해를 알아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이나 백리해는 다같이 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들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허무 맹랑한 말을 조작하여 현자를 비방하니 맹자도 이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장장구하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인은 바르지 않은 빛은 보지 않았고 바르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맞는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자기에게 맞는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세상이 다스려질 때는 나와서 벼슬하고 어지러워지면 물러섰다. 횡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과 횡포한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차마 살지 못하였다. 도리를 알지 못하는 향리 사람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을 마치 조정에서 입는 예복을 갖추고 진창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주의 시대에는 북해 바닷가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렇기 때문에 백의의 풍도를 들은 자는 탐욕의 사나이도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나이도 뜻을 세웠던 것이다. 이유는 누구를 섬기면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르면 백성이 아니냐 하여 천하가 잘 다스려질 때에도 나아가서 벼슬하고 어지러워져도 나아가서 벼슬하여 정치에 참여하였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때 선지로 하여금 후지를 깨우치고 성각으로 하여금 후각을 깨우치게 하였다. 나는 천민의 성각자이다. 나는 인위의 도로 이 백성을 깨우치겠다. 이유는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지하비와 한 지엄이라도 요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과 같이 생각하였으니 천하의 중대한 책임을 자신의 임무로 하였던 것이다. 유화해는 보잘것없는 비열한 임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낮은 벼슬도 사양하지 않았다. 어진 재능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그 도로서 하며 도가 행해지지 않고 몸이 버림을 받아도 원망치 않으며 공공한 처지에 놓여져도 근심하지 않았다. 도리를 모르는 향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극히 자연스럽게 굴며 차마 떠나가지 못하였다. 너는 노고 나는 나다. 비록 나의 곁에서 몸을 벌거벗은 듯 내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으랴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해의 풍도를 들은 자는 도량이 좁은 사나이도 도량이 넓어지고 박한 사나이도 후해지는 것이다. 공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실 때는 미처 밥도 지을 틈이 없어서 시순사를 건져가지고 갈 정도로 급하게 가셨는데 노 나라를 떠나실 때는 나의 가는 것이 더디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도리인 것이다. 빨리 떠나야 할 때는 빨리 떠나고 더디 가야 할 때는 더디 가며 머물러 있어야 할 때는 머물러 있고 벼슬을 할 때는 벼슬을 하는 것이 공자이시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인은 성인 가운데서 맑은 자이며 이유는 성인 가운데서 책임을 지는 자이고 유화해는 성인 가운데서 화한 자이며 공자는 성인 가운데서 시위에 맞는 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새 성인의 뛰어난 점을 한데 모으시어 집대성을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다. 집대성이라는 것을 음악에 비유한다면 마치 여러 악기의 소리가 모여서 교양학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종소리를 내고 옥경을 울린다. 종소리는 중음의 합주를 인도 개시하는 것이며 옥경을 울리는 것은 중음의 합주를 완결시키는 것이다. 중음의 합주를 인도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오. 중음의 합주를 완결시키는 것은 성자의 일이다. 지혜로 비유한다면 마음의 영명하고도 교묘한 것이며 성으로 비유한다면 몸안의 힘과 같은 것이다. 백보 밖에서 활 쏘는 것과 같으니 그 이르는 것은 힘이지만 관역을 마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의 교이다. 2. 복궁기가 물었다. 주나라에서의 장록의 서열은 어떠하였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세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 제후들이 자기에게 해가 있을 것을 싫어하여 그 장록을 기재한 문적을 태워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그 대략을 들은 일이 있다. 천하에는 천자가 한 지위, 공이 한 지위, 후가 한 지위, 백이 한 지위, 자와 남이 한 지위 이렇게 해서 다섯 등급이다. 나라에 있어서는 임금이 한 지위, 경이 한 지위, 대부가 한 지위, 상사가 한 지위, 중사가 한 지위, 하사가 한 지위 이렇게 해서 물은 여섯 등급이다. 천자의 제도는 영지가 사방 천리이며 공, 후는 사방 백리, 백은 칠십리, 자와 남은 오십리로서 물은 네 등급이 있었다. 오십리가 못되는 작은 나라들은 직접 천자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부근에 있는 제후에게 부속시켰으니 이를 부용이라고 하였다. 녹봉에 있어서는 천자의 경은 봉토를 받는 것이 후에 준하고 대부는 백에 준하며 원사는 자남에 준하였다. 큰 나라는 사방 백리니, 임금은 경의 녹봉의 열 배, 경은 대부의 네 배, 대부는 상사의 두 배, 상사는 중사의 두 배, 중사는 하사의 두 배며 하사는 서민 중에서 벼슬하는 자와 녹봉이 같으니 그 녹봉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였다. 다음 가는 나라는 지방이 칠십리니, 임금은 경의 녹의 열 배, 경은 대부의 세 배, 대부는 상사의 두 배, 상사는 중사의 두 배, 중사는 하사의 두 배, 하사는 서민 중에 벼슬하는 자와 같았으니 그 녹봉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였다. 작은 나라는 지방이 오십리니, 임금은 경의 녹의 열 배, 경은 대부의 두 배, 대부는 상사의 두 배, 상사는 중사의 두 배, 중사는 하사의 두 배, 하사는 서민 중에서 벼슬하는 자와 같았으니 그 녹봉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였다. 농부의 소득은 한 농부가 백묘의 땅을 분배받는데 백묘의 땅을 농사지어 상농부는 아홉 식구를 먹이고 상차의 농부는 여덟 식구를, 중농부는 일곱 식구를, 중차의 농부는 여섯 식구를, 하농부는 다섯 식구를 먹일 수 있었다. 서민의 관직에 있는 자는 그 녹봉을 이와 같은 농부의 소득의 차이를 표준으로 하여 차등을 두었던 것이다. 3. 만장이 여쭈었다. 감히 벗을 사귀는 길을 묻자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많은 것을 믿지 않으며 몸이 귀한 것을 믿지 않으며 형제가 많은 것을 믿지 않고 버텨야만 한다. 벗을 한다는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맹헌자는 백승의 집안이다. 그에게는 다섯 사람의 벗이 있었는데 악정구와 묵중 그리고 다른 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헌자가 이 다섯 사람과 벗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집안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 다섯 사람도 헌자의 집안을 마음에 두었다면 헌자와 더불어 벗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백승의 집안만이 그러했던 것도 아니다. 작은 나라의 임금 가운데도 또한 그와 같은 예가 있었다. 비나라의 해공이 말하였다. 나는 자살을 스승으로 존경한다. 안바는 벗으로 사귄다. 왕순이나 장식은 나를 섬기는 자다. 라고 하였다. 작은 나라의 임금만이 그러했던 것도 아니다. 비록 큰 나라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와 같은 예가 있다. 진평공은 해당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서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일지라도 배불리 먹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는 데에 그쳤을 따릅니다. 하늘이 준 지위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았으며 하늘이 준 직분을 함께 나누어 다스리지 않았고 하늘이 준 녹을 함께 나누어 먹지 않았다. 선비가 현자를 존경하는 것이지 왕이 현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순이 요인금을 올라가 배웠더니 요인금은 순을 부궁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서 찾아 만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순을 향연하시기도 하셨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손님도 되시고 주인도 되셨으니 이것은 천자로서 필부를 벗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귀기라고 하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조년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은 같은 것이다. 프리 맹자는 벗을 사귀는 길을 그 덕을 벗하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결국 상대방의 내적인 수양이 첫째 조건이 되는 셈이다. 나이 많은 것을 자랑해도 안되며 몸이 귀한 것을 자랑해도 안되고 형제들 가운데 권력이 있음을 내세우려 해도 안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제는 당시에 엄격한 신분관계로 인해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맹자는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초월했던 사람들의 순결무구한 벗의 길을 열거하여 설명하였다. 벗의 길이란 이처럼 신분을 초월한 평등한 교제가 아니면 안된다. 귀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회적 계급 질서를 따르는 당연한 태도이다. 반면에 귀한 사람이 그 귀한 신분을 잇고 어진 일을 공경하는 것도 또한 덕의 질서를 따르는 당연한 태도이다. 사회적인 세속 질서 외에 내면적인 덕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는 명약화나한 일이다. 때문에 귀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나 몸이 귀한 사람이 신분을 초월하여 어진 일을 존경하는 것은 그 의의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다. 맹자는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덕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벗을 사귀는 유일한 표준으로 덕성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4. 만장이 맹자께 여쭈었다. 감히 묻자옵니다. 예물을 보내와서 사귀기를 청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공경하는 뜻을 표하는 것이다. 이를 물리쳐서 받지 않는 것을 불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존자가 주는 것을 받을 때 그것이 옳게 얻은 것인지 옳지 않게 얻은 것인지 생각해 본 뒤에 받는데 이를 불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직접 말로써 물리치지 말고 마음으로써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로부터 무리하게 거둬들인 불의의 물건이라 생각하고 다른 말로써 물리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귀는 것을 도로써 하고 그 접촉함을 예로써 하면 공작개소도 받으셨던 것이다. 이제 나라 문밖에서 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뺏는 자가 있는데 그가 만일 도로써 사귀어오고 예로써 패백을 가져온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강탈해온 물건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 강고에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백성들이 죽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교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곧 죽여야 마땅하다. 은나라는 하나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이어받았으며 주나라는 은나라로부터 이어받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론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더욱 그 정당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자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의 제후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예의만 잘 갖추어 대한다면 군자도 그들의 예물을 받는다고 하시니 감히 묻자옵니다. 그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자네는 이제 왕자가 나온다면 오늘날의 제후들을 모조리 죽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훈계한 뒤에 고쳐지지 않으면 죽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확대하여 너무나 극단적인 의미에까지 이른 것이다.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벼슬하실 때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내기를 하면 공자께서도 사냥내기를 하셨다. 사냥내기를 하는 것도 옳거늘 하물며 제후가 주는 예물을 받는 것쯤이랴.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하신 것은 도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도를 행하시려는 것이었다. 도를 행하시려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사냥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자께서는 먼저 장부에다 제기를 정리해서 일정한 숫자를 마련하여 놓고 사방에서 얻은 변칙적인 물건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셨느니라. 왜 떠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으로서 도를 행하는 첫걸음을 삼으신 것이다. 그 첫걸음이 넉넉히 행해질 수가 있는데도 행해지지 않은 뒤에 떠나가셨다. 그 때문에 한 나라에서 3년을 채워서 머무르신 일이 없으셨다. 공자께서는 도를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벼슬하신 적이 있으며 임금이 대접하는 것에 예의가 있어서 벼슬하신 적이 있고 임금에게 현자를 기르는 성의가 있어서 벼슬하신 적이 있다. 개환자에게는 도를 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벼슬을 한 것이고 위형공에게는 대접하는 것에 예의가 있었기 때문에 벼슬한 것이며 위효공에게는 현자를 기르는 성의가 있었기 때문에 벼슬하신 것이다. 풀이 당시에 많은 제후들이 맹자에게 예물을 보내서 사기기를 요구해왔으며 맹자는 그 보내온 예물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만장은 이에 대해서 의문과 불만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교제를 정할 때 거기에 물질이 게재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으며 출처에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맹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장은 맹자에게 물었고 이에 대하여 맹자는 해명을 하였다. 사기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예물을 보내오는 것이 상대방이 이쪽을 공경하는 뜻에서이며 이쪽에서 예물을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다. 높은 어른이나 존귀한 자가 주는 것을 받기를 주저한다든지 물리치는 것은 당시 봉곤사회에 있어서 불공으로 지탄을 받았다. 만장은 그와 같은 맹자의 답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 보내온 예물이 백성을 착취한 옳지 못한 물건이라면 다른 무슨 구시를 붙여서라도 이를 물리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맹자는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방법으로서 사기여 오고 예로서 대하여 온다면 이것은 받아야 옳다는 것을 봉자의 고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다. 만장은 당시의 제후들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강도와 동일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강도를 내세우고 다음에는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백성을 수탈하는 제후들의 행동을 강도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의롭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맹자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강도와 무리하게 백성을 착취하는 제후의 수탈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제후들을 선도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예로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볼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펴스라고 있을 때 노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사냥내기를 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공자도 따라서 사냥내기를 하였다. 그 사냥내기가 정당에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빌려서 그들을 선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나라를 떠났던 것이다. 공자가 취했던 행동은 언제나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니 벼슬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이다. 본문은 제후와 현자 사이에 교제하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만장이 제후들을 강도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제후들이 얼마나 가렴주구를 일삼았던가를 알 수 있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벼슬하는 것은 가난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나 때에 따라서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다.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몸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나 때에 따라서는 몸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벼슬자리에 있어야 하며 많은 녹을 사양하고 적은 녹을 취해야 한다.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벼슬자리에 있으며 많은 녹을 사양하고 적은 녹을 취하는 것이라면 어떤 자리가 마땅한 것인가. 성문직이나 야경꾼이 가장 마땅하다. 공작에서 곡식창고를 맞는 위리가 되신 일이 있었다. 그때는 회계를 맞추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일찍이 가축을 관리하는 승전이 되셨는데 그때는 소나 양을 살찌우고 잘 자라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벼슬이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의 일을 말하는 것은 죄이며 조종에 서 있으면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수치이다. 6. 만장이 여쭈었다.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감히 의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후가 나라를 잃은 뒤에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예의나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임금이 곡식을 보내준다면 받아도 좋습니까? 받아도 좋다. 그것을 받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임금은 딴 나라로부터 흘러들어온 백성을 구제해주기 마련이다. 구제하여 주는 곡식은 받고 하사하여 주는 곡식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감히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감히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문직이나 야경꾼도 다 일정한 직책이 있어서 임금으로부터 녹을 받아 먹는 것이지만 일정한 직책 없이 임금으로부터 하사를 받는 것은 불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보내주는 것은 받아도 좋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받고 있어도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목공은 자사께 자주 안부를 묻고 자주 익힌 고기를 보내왔는데 자사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마지막에는 보내온 사람에게 손짓을 하여 그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하려 두 번 절하고 보내온 고기를 받지 아니하면서 지금에 왔어야 임금이 이 급을 개나 말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아랫사람을 시켜 고기를 보내주는 일이 없었다. 현자를 좋아하면서 등용하지는 못하고 또 그를 기르지도 못하니 그것을 현자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감히 묻자옵니다. 임금이 군자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만 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임금의 명령으로서 예물을 보내오게 되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하려서 받는다. 그 뒤로부터는 곡식창고를 맡은 사람은 계속해서 곡식을 대고 푸축간 사람은 계속해서 고기를 대서 또다시 임금의 명령을 일컫지 않는다. 자사께서 익은 고기를 보내오는 것이 다 임금의 명령을 일컫어서 자기로 하여금 번거롭게 여러 번 절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군자를 기르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요임금이 순에 대하여는 그의 아홉 아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두 딸을 시집 보내며 우양과 창름을 갖추어서 들 가운데서 기르셨다가 뒤에 높은 지위에 올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자를 존경하는 왕공의 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7. 만장이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제후를 만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시에 사는 사람을 시정의 신자라고 부르며 농촌에 사는 사람을 초야의 신자라고 부르니 이는 다 서민을 말하는 것이다. 서민은 폐백을 들여서 신화가 되지 않고는 감히 제후를 만나보지 못하는 것이 예이다. 만장이 여쭈었다 서민은 부역에 불리면 가서 일을 하는데 임금이 만나보고 싶어서 부르는데도 가서 만나지 않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서 부역을 하는 것은 의이고 가서 만나는 것은 의가 아니다. 그런데 임금이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아는 것이 많고 현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면 천자도 감히 스승을 불러보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제후는 어떻겠는가? 그 현명한 것 때문이라면 나는 여태까지 현자를 보고 싶어 해서 불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목공이 자주 자사를 만나보고 옛날에 천승나라의 임금이 선비를 버타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더니 자사는 좋아하지 아니하며 옛날 사람이 하는 말에 섬긴다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버스로 사귄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셨다. 자사가 좋아하지 않은 것은 지위로 말하면 당신은 임금이고 나는 신하인데 신하인 내가 어찌 감히 임금인 당신과 더불어 버탈 수가 있으며 덕으로 말하면 당신은 나를 섬겨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 더불어 버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오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천승나라의 임금이 그와 버시 되기를 원해도 그렇게 대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제 경공이 사냥을 나가서 우인을 정기로서 불렀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죽이려 했다. 공자께서는 우인을 칭찬하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사는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몸이 구름텅이 속으로 떨어질 것을 잊지 않으며 용자는 정의를 위해서 목을 바칠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그의 어떤 점을 취하신 것이겠는가? 정당한 예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면 가지를 안는 것이다. 감히 묻자 옵니다. 우인을 부를 때는 무엇으로서 신호하는 것입니까? 피간으로서 한다. 서민을 부를 때는 전기, 살을 부를 때는 기기, 대부를 부르는 데는 전기로서 신호를 하는 것이다. 대부를 부르는 것으로서 우인을 불렀기 때문에 우인은 죽는 한이 있어도 감히 가지 못했던 것이다. 선비를 부르는 것으로서 서민을 부른다면 서민이 어찌 감히 가겠는가? 더구나 어질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서 어진이를 부르는 것이랴. 어진이를 만나보고 싶어하면서 그 도로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무릇 의인은 길이고 예는 문이다. 오직 군자만이 그 길을 가며 그 문을 출입하는 것이다. 시경의 주나라의 길은 숫돌 같고 곱기는 화살 같네. 군자의 밟는 바이며 소인의 보는 바일세 라는 구절이 있다. 만장이 여쭈었다. 공자께서는 임금이 부르시면 수레에 멍해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자님께서 잘못한 것입니까? 공자님께서는 벼슬을 하시어 직책이 있었으며 임금님께서도 그 직책으로 부르신 것이다. 8. 맹자께서 만장에게 말씀하셨다. 한 고울의 착한 선비라야 한 고울의 착한 선비들과 벗할 수 있으며 한 나라의 착한 선비라야 한 나라의 착한 선비들과 벗할 수 있고 천하의 착한 선비라야 천하의 착한 선비들과 벗할 수 있는 것이다. 천하의 착한 선비들과 벗하는 것으로도 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으면 또 나아가서 옛사람을 논평하고 벗삼는다. 그 시를 외우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되겠는가? 그 때문에 그 시대를 논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벗하는 것이다. 9. 재선왕이 경에 대하여 물으셨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경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입니까? 경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귀척의 경과 이성의 경이 있습니다. 귀척의 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임금에게 큰 허물이 있을 때는 간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여도 듣지 않을 때는 임금의 지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왕이 놀라 낯빛이 변하셨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왕께서 신에게 물으시니 신은 감히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낯빛을 바르게 하신 뒤에 이성의 경에 대하여 물으셨다.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이를 간하고 대풀이하여도 듣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풀이 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임금과 동성의 친척인 귀척지경이요. 또 하나는 다른 성의 경인 이성지경이다. 귀척지경은 임금에게 큰 허물이 있을 때 이를 간하고 몇 번씩 간해도 듣지 않으면 왕과 동성인 친척 가운데서 왕위를 바꿀 권리를 행사한다. 이성지경이란 임금의 지위를 바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왕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이를 간하고 여러 번 간하여도 듣지 않을 때는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고자편 천하가 혼란에 빠진 전국시대에는 인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성행되었던 것 같아. 맹자의 성선설을 비롯해서 고자의 무선 무불선설 인성은 선하게도 만들 수가 있으며 불선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설 인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불선한 사람도 있다는 설 등 학설이 구구했다. 이 편에서는 고자의 무선 무불선설과 맹자의 성선설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맹자는 고자의 학설을 압도하고 인간을 선으로 유도하려는 뜻을 비추었다. 어와 웅장의 선택 문제를 비유로 들어 정의의 도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갈 길을 제시하였으며 오패는 사망의 죄인이오 오늘날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라고 규정지어서 제후들의 불인한 정치와 약육강식하는 침략 행위를 규탄하기도 하였다. 고자 장구 상 1. 고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삼버들과 같은 것이고 의는 나무그릇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본성으로서 인과 의를 만드는 것은 마치 삼버들로서 나무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삼버들의 본성에 순하여 나무그릇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대의 생각하는 바는 삼버들의 본성을 헤쳐서 나무그릇을 만들려는 것이다. 삼버들의 본성을 헤쳐서 나무그릇을 만들려는 것이라면 사람의 본성을 헤쳐서 인과 의를 만들 것인가? 천하 사람을 거느려서 인과 의의 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말일 것이다. 프리 고자는 사람의 본성을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도덕 이전의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의를 후천적인 작위 즉 사람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사람의 힘으로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버드나무에다 비유하고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만든 그릇에다 인의를 비유했다. 고자의 이와 같은 논법에 대하여 인성을 도덕의 본체로 보고 있는 맹자는 단호히 반론을 폈다. 고자의 논법대로라면 결코 버드나무의 굴곡성을 선용하여 버드나무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 그릇을 만든다는 의도 아래 버드를 꺾어다가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도 후천적인 인의에 의하여 인의로 개조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논법은 온천하 사람들을 선동하여 인의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자와 맹자의 견해는 대조적이었다. 맹자는 인의 도덕의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 두려워하였다. 그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곧 도덕의 본체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견제하는 맹자의 의도 속에는 인성을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사람의 마음 속에 강한 도덕관념을 불어넣어주고 선으로 이끌어서 인간을 정화시키려는 목적이 들어있다 하겠다. 2. 고자가 말했다. 성은 단수와 같은 것이다.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을 향하여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을 향하여 흐른다. 인성에 있어서 선과 불선의 분별 없는 것이 마치 물에 있어서의 동서의 분별 없는 것과 같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진실로 동서의 분별은 없다. 그러나 상하의 분별이야 없겠는가? 인성의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선하지 않은 이가 없고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물을 쳐서 튀어오르게 하면 이마를 넘어가게 할 수 있으며 하류를 막아서 물을 역류케 하면 산에까지도 오르게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이것은 그 새가 그와 같이 만든 것이다. 사람을 불선하게 만드는 것도 그 경우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3. 고자가 말하였다. 모든 생물에게 지각운동이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생물에게 지각운동이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면 흰 것은 모두 일률적으로 희다고 일컫는 것과 같은 것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흰깃의 흰 것이 흰눈의 흰 것과 같으며 흰눈의 흰 것이 흰옥의 흰 것과 같은가? 그렇다. 그렇다면 개의 성이 소의 성과 같으며 소의 성이 사람의 성과 같은가? 4. 고자가 말하였다. 식색은 성이다. 이는 내부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의는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으로써 이는 내부에 있고 의는 외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저 사람이 어른이면 나는 그를 어른으로 대접한다. 어른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저것이 흰빗이라야 내가 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흰빗은 인식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이 흰 것을 희다고 여기는 것과 사람이 흰 것을 희다고 여기는 것은 다를 바 없다. 모르기는 하겠다만 나이 먹은 말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이야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는가? 그리고 또 어른이 의인가? 어른으로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 의인가? 내 동생은 그 물건을 사랑하고 진나라 사람의 동생은 그 물건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초나라 사람의 어른도 어른으로 받들고 내 어른도 어른으로 받든다. 이것은 어른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나라 사람이 구운 고기를 즐기는 것이 내가 구운 고기를 즐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은 물건에는 사람이 같이 즐기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운 고기를 즐긴다는 마음도 역시 외부에 있는 것인가? 풀이 고자는 식과 색을 성으로 규정지었으며 애정이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내재적인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른이라는 외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의의를 외제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성은 선천적이며 인의 예지에 사단이 들어 있어서 처음부터 선한 것임을 주장하는 맹자의 성선설과는 전혀 상반된 논리이다. 맹자는 고자의 말에 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상대방이 연장자라는 외적인 사실 때문에 의의를 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연장자를 공경한다는 내재적인 마음 때문에 존경하는 것인가 하고 반론을 폈다. 고자는 이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친소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는 내재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연장자를 공경하는 의의는 연장자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만큼 연장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외제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맹자는 고자의 의의가 외제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불고기를 즐기는 데 있어서 불고기라는 외물이 중심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즐기는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인가를 반문하였다. 맹자는 의도 공경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만큼 인과 마찬가지로 내재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5. 맹개자가 공도자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의의를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공도자가 말하였다. 나의 공경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이 내 백형보다 한 살이 많다면 누구를 공경해야 하는가? 형을 공경한다. 잔에다 술을 붓는다면 누구에게 먼저 부어야 하는가? 마을 사람에게 먼저 부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경하는 바는 여기에 있고 연장자로 받드는 것은 저기에 있으니 의인은 참으로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공도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 말을 맹자에게 고하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숙부를 공경할 것인가 아우를 공경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는 숙부를 공경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우가 시위가 되었다면 누구를 공경하겠는가 묻는다면 그는 아우를 공경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대가 무엇 때문에 숙부를 공경하지 않는가 묻는다면 그는 아우가 시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대답할 것이니 그대도 또한 마을 사람이 빈객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언제나 공경하는 것은 형에게 있고 임시로 공경하는 것은 마을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계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숙부를 공경할 경우라면 숙부를 공경하고 아우를 공경할 경우라면 아우를 공경하는 것이니 의인은 찬말로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도자가 말하였다. 겨울에는 더운 물을 마시고 여름에는 찬물을 마시는데 그렇다면 음식도 또한 외부에 있다고 말하겠는가 풀이 의률 외적인 것으로 보는 고자의 주장이 당시에 있어서 극히 유력했던 것 같다. 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신의에 모시는 소년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소년은 시위라는 명목 때문에 숙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한때 존경의 눈길을 받게 되어 있다. 온 고울에 유생이 모여 향약을 입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예절인 향음주례를 행하는 마을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빈객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 같은 일시적인 존경이나 평상시의 존경은 어느 것이나 다 나의 내적인 존경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은 틀림없다. 공도자는 맹자의 이와 같은 설명을 계자에게 들려주었으나 계자는 여전히 납득하려 들지 않았다. 숙부를 공경하든 아우를 공경하든 대상이 공경을 받을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공경을 하게 되는 것이니 역시 대상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여전히 의인은 외적임을 주장하는 날카로운 논조라 하겠다. 그러나 공도자도 이번에는 지려들지 않았다. 겨울에는 더운 물을 마시고 여름에는 찬물을 마신다. 이것도 외적인 계절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마셔야 하겠기 때문에 마시는 음식의 욕구도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것이란 말인가. 6. 공도자가 여쭈었다. 고자는 성은 착한 것도 없으며 착하지 않은 것도 없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성은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왕과 무왕이 일어났을 때는 백성들이 선을 좋아했으며 유왕과 여왕이 일어났을 때는 백성들이 포악한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요를 임금으로 두면서도 상이 나왔고 고수를 아비로 두면서도 순이 나왔으며 주를 형의 아들로 두고 또 임금으로 두면서도 미자계와 왕자 비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성은 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 틀린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정은 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성선이다. 무릇 불선을 하는 것은 재질의 죄가 아니다. 측은한 마음은 사람마다 있고 수호의 마음도 사람마다 있다. 공경하는 마음도 사람마다 있고 시비의 마음도 사람마다 있다. 측은한 마음은 인이요 수호의 마음은 의이며 공경의 마음은 예이며 시비의 마음은 지인이 인의 예지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각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구하면 없고 놓으면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혹 악을 행하여 선과 차이가 심한 사람은 그 재질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에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네. 백성들은 본성을 지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 라고 하였으며 공자께서도 이 시를 지은 이는 도를 아는 사람이다. 진실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는 법이다. 백성들은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프리. 공도자는 맹자의 성선을 듣고 의문을 금치 못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선도 불선도 없다는 설. 성은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선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설. 선한 사람도 있으며 불선한 사람도 있다는 설 등으로 구구하다. 그리고 또 이런 학설들은 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맹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인의 예지에 사단이 들어 있으며 그것은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하늘이 사람을 내는 데는 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따르게 마련이니 사람에게는 착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덕을 좋아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 그와 같은 시경 구절에 대한 공자의 견해까지 곁들여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풍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하고 흉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포악한 행동을 많이 한다. 이것은 하늘이 재질을 낸 것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이끄는 것이 그와 같이 만든 것이다. 보리를 심어서 묻어두고 그 땅도 같으며 심는 시기도 또한 같다고 한다면 부쩍 자라나서 성숙할 시기에 이르게 되면 다 잊게 될 것이다. 수확이 많고 적어서 서로 같이 하는 것은 토질이 비혹하고 척박한 차이가 있을 뿐이며 비와 이슬이 적시는 것과 사람의 손길이 같이 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의 것은 다 서로 비슷한 것인데 어찌 홀로 사람에 있어서만 다를 게 있겠는가. 성인도 또한 나와 동료인 것이다. 용자는 발의 크기를 모르고 신을 삼아도 나는 삼태기처럼 크게 삼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였으니 신이 서로 비슷한 것은 천하 사람들의 발이 같기 때문이다. 미각에 대한 기호도 대체로 같다. 여가는 일찍이 우리들 입에서 좋아하는 발을 알아낸 사람이다. 만일 입이 맛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것이 마치 개나 말이 우리의 동료가 아닌 것과 같다면 어떻게 천하 사람들의 기호가 다 같이 여가의 맛을 따르겠는가. 맛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다 같이 여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입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리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사광에게 기대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눈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도에 이르러서는 천하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다. 자도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면 그것은 눈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입이 맛에 있어서 다 같이 즐겨하는 것이 있고 귀가 소리에 있어서 다 같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있으며 눈이 빛에 있어서 다 같이 아름답게 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이르러서만 홀로 같이 하는 바가 있겠는가. 마음이 서로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이며 의이다. 성의는 우리들 마음에 같은 것을 먼저 채득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마치 고기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풀이 맹자는 풍년의 젊은이들이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흉년이 들면 포악해지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결코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리를 심어 가꾸는 것을 예로 들었다. 보리를 같은 땅에다 같은 시기에 심는다. 그러나 성숙이 되어 수확을 하고 보면 어떤 데서는 많이 나고 어떤 데서는 적게 난다. 이것이 보리 자체의 본성이겠는가. 땅이 기름지고 토박한 차이라든지 비가 제때 내리고 안 내린 것이라든지 사람들이 힘써 가꾸고 안 가꾼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이지 보리의 본성은 아니다. 여가는 제나라의 유명한 요리사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의 요리를 먹고 싶어 했다. 이것은 맛을 아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입이 다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광은 진나라의 악사로서 음률에 정통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광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싶어 했으니 이것은 귀의 감각이 다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자도는 옛날에 이름 높은 미인이었다. 자도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눈의 감각이 다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연적인 이와 의가 있으며 사람마다 그 이와 의 를 즐겨하는 것이 마치 고기가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목구비의 동일한 감각을 예로 들어 인성의 동일성을 강조했으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와 의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성선서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산의 나무들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대국의 교회에 있는 관계로 도끼로 그 나무들을 찍어내었으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자라나고 비와 이슬에 젖어서 싹이 돋기는 하지만 소와 양을 함부로 놓아먹이니 저렇게 벌고숭이가 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 벌고숭이 산을 보고 일찍이 나무가 없었다고 말하니 그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인들 어찌 인위의 마음이 없으리요.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치 도끼로 나무를 날마다 찍어내는 것과 같으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자라나고 청명한 가운데 양심이 사람에 가까워지기도 하나 낮에 저지르는 소행이 양심을 속박해서 기능을 잃게 한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밤에 평화롭고 맑은 기운이 보존되지 못하고 이러한 기운이 보존되지 못하면 금수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람이 금수와 같은 것을 보고 재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성정이겠는가. 그러므로 길러주는 힘을 얻으면 자라나지 않는 물건이 없고 길러주는 힘을 잃으면 소멸되지 않는 물건이 없다.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으면 남아있고 놓으면 없어진다. 드나드는 것이 때가 없어서 그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것이다. 풀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인위의 양심이 들어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외물의 유혹을 받아서 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물에 접촉을 하지 않는 밤사이에 양심이 되살아나다가도 다시 낮이 되면 무력에 가리워져서 밤사이에 살아나려던 양심을 죽여버린다. 사람들이 그의 비양심적인 것을 보고는 본래부터 양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사람의 본성이겠는가. 무슨 생물이든 배양을 하면 자라나고 배양을 하지 않으면 시들고 만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도 이를 잡으면 간직할 수가 있고 놓치면 잃어버리게 된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상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 비록 천하에서 쉽게 자라나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햇볕을 조이고 열흘 동안을 차게 하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왕을 만나보는 것도 드문 데다가 내가 물러나오면 그를 차게 하는 자가 모여든다. 내가 그에게 싹트게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바둑두는 기술이라는 것은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한 곳에 전념하지 않으면 터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혁추는 온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자다. 혁추로 하여금 두 사람에게 바둑을 가르치게 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전심에서 혁추의 말만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비록 듣기는 하나 한 구석에서 기러기나 따오기가 날아오르면 활을 당겨 그것을 쏘아 맞출 궁리나 한다면 비록 같이 배우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가 다른 한 사람만 같이 못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프리 여기에서 말하는 왕이란 재선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맹자의 제자 가운데는 맹자가 재선왕을 바로잡지 못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맹자는 여기에 대해 일폭시반이라는 말로 맹자가 재선왕을 접촉할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왕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문 데다가 모처럼 만나서 인위의 도를 설명하여 납득을 시킨다 하더라도 물러나오기만 하면 소인배들이 좌우에서 왕을 현혹시키고 불인 불의의 길로 인도하니 잠시 동안의 설명이나 납득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바둑두는 것을 비유하여 왕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물고기도 나의 원하는 바이며 곰의 발바닥도 나의 원하는 바이다.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의 발바닥을 취하겠다. 생도 나의 원하는 바이며 의도 또한 나의 원하는 바이다.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생이 또한 나의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않는다. 죽는 것도 또한 나의 싫어하는 바이나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환란을 당하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만이 사람의 원하는 바가 생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무릇 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왜 쓰지 않으며 사람의 싫어하는 바가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모든 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왜 아니하겠는가. 도의의 마음이 있는지라 생을 얻을 수가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 있으며 도의의 마음이 있는지라 화를 피할 수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원하는 바가 생보다 심한 것이 있으며 싫어하는 바가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홀로 현자에게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건만 현자가 이것을 잃지 않을 뿐이다. 한 대소쿠리의 밥과 나무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으며 발길로 차서 주면 거지도 받지 않는다. 만종의 녹이라면 예의를 따지지 않고 받는다. 만종이 나에게 무엇을 더해 줄 것인가. 궁실의 아름다움과 처첩의 시봉과 알고 있는 궁핍한 사람들이 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전에는 몸을 위하여 주고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궁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것을 받고 전에는 몸을 위하여 주고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처첩의 시봉을 위하여 이것을 받으며 전에는 몸을 위하여 주고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알고 있는 모든 궁핍자가 자기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받으니 이런 짓을 그만둘 수 없는가. 이런 것을 두고 본심을 잃은 것이라 하는 것이다. 풀이 이 글은 맹자가 무릇 사람이란 정의의 길을 가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써 그 논리가 실로 폐부를 찌른다. 먼저 물고기와 웅장을 비유로 든 것이야말로 극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물고기와 웅장은 모두 맛있는 음식으로 누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함께 얻지 못할 경우라면 누구나 다 물고기보다 더 진미인 곰발바닥을 원하게 마련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의의 길을 가려면 생을 버려야 하고 생을 구하려면 정의를 버려야 하는 경우에는 단연코 생을 버리고 의의를 택해야만 한다. 그것은 생이 사람의 지극히 원하는 바이지만 정의란 그보다도 더욱 견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초계같이 버려야 한다. 한 대소쿠리의 밥과 한 나무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 수 있고 얻지 못하면 죽게 된다 해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받지 않으며 발길로 차서 주면 거지라 해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에게 수호의 마음 즉 부끄러워하는 본심이 있기 때문이다. 남으로부터 물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정의가 아닌 것은 받을 수 없는 법이다. 1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며 그 마음을 놔버리고도 구할 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구할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구할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구할 따름이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무명지 손가락이 굽어져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아파서 일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손가락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나라나 초나라의 길도 멀다 않고 찾아갈 것이다. 이것은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다는 것은 싫어할 줄 알면서도 마음이 남과 같지 않다는 것은 싫어할 줄 모르니 이것을 가리켜 일의 경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프리 이 글은 무명지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본심을 소홀히 여기는 경량을 개탄하는 동시에 경계한 것이다. 1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한아름이나 반아름이 되는 오동나무, 가래나무도 사람이 진실로 기르려고만 한다면 다 기르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나 자기 몸에 이르러서는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만도 못하리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하도다.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어느 것 없이 다 같이 사랑한다. 다 같이 사랑한다면 다 같이 기르게 된다. 몸에 극히 작은 일부인 척촌의 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척촌의 살도 기르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잘 기르고 잘못 기르는 것을 살피는 것은 어찌 다른 것이 있으리요? 자기 몸 위에서 취할 따름이다. 몸에는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이 있으며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있으니 천한 부분으로서 귀한 부분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 작은 것을 기른 자는 소인이 되고 그 큰 것을 기른 자는 대인이 된다. 이제 여기에 장사가 있다고 하자.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버리고 산대추나무나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그는 천한 장사가 된다. 손가락 하나를 고치면서 어깨와 등에 있는 병은 놓쳐버려도 모른다면 1인은 뒤를 잘 돌아보지만 병이 들면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낭질인이 된다. 음식을 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그가 작은 것을 기름으로써 큰 것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잃는 것이 없다면 입과 배가 어찌 단지 척촌의 살 정도밖에 안 되겠는가. 풀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여 어떤 부분을 막론하고 모두 아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귀한 부분이 있고 천한 부분이 있으며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다. 우리는 천한 부분보다도 귀한 부분을 잘 길러야 하며 작은 부분보다는 큰 부분을 잘 길러야 한다. 귀하고도 큰 부분이라는 것은 도덕심을 말하는 것이며 천하고도 작은 부분은 입과 배 즉 감각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15. 공도자가 여쭈었다. 다같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 대체를 따르면 대인이 되고 그 소체를 따르면 소인이 되는 것이다. 다같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체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소체를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목의 기관은 생각함이 없으니 밖에 사물에 의해 가리워지기가 쉽다. 밖에 사물이 보고 듣는 관능에 접촉되면 관능이 그것을 끌어당길 따릅니다. 마음이라는 기관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본심을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본심을 잃게 된다. 기와 눈과 마음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니 먼저 그 큰 것을 세워넣는다면 그 작은 것이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대인일 따름이니라. 16. 맹작께서 말씀하셨다. 천작이 있으며 인작이 있으니 인의 충신을 행하고 선을 즐겨서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천작이요. 공경대부는 인작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 천작을 닦으면 인작이 그것을 뒤따랐는데 오늘날의 사람은 그 천작을 닦아서 인작을 구하고 인작을 얻은 뒤에는 천작을 버리니 미혹한 것이 심하도다. 마침내는 역시 인작마저 잃고 말 것이다. 풀이 사람이 주는 인작이 세속적인 자기인데 반하여 하늘이 내려주는 천작은 도덕세계의 질서를 표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인의 충신이 천작이요 공경대부는 인작이다. 비중으로 볼 때 천작은 인작에 비해서 극히 귀중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본분으로 생각해서 이를 닦기에 힘썼으며 인작은 거기에 저절로 따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작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천작을 닦다가 인작을 구한 뒤에는 그나마 천작을 버리고 만다. 천작을 얻음으로써 인작도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인 동시에 또한 순서일 것이다. 1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귀를 원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은 마음이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건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남이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최상급의 귀한 것이 아니다. 조맹이 귀하게 만든 것을 조맹이 또한 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시에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불렀네 라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이미 인이 도덕에 배불렀기 때문에 남의 고량 진미를 원치 않으며 좋은 소문과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남의 수놓은 비단옷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프리 사람은 누구나 고귀함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고귀함은 모르고 있다. 자기 몸에 있는 고귀함이란 곧 천작을 말하는 것이다. 남이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인작이란 아침에 얻었다가도 저녁에 이를 수가 있어서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조맹은 진나라의 권력자이다. 남을 고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장록을 빼앗아 천하게 만들기도 한다. 천작이란 자기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빼앗길 필요도 없다. 이것을 닦으면 언제나 마음에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위대한 덕성이 능히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다. 1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마치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오늘날 인을 행하는 자는 마치 한 잔의 물로써 한 채의 수레에 실려있는 뗄나무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은 또한 크게 불인을 돕는 것이다. 마침내는 그 인까지도 반드시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1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오곡은 종자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들이다. 그러나 진실로 잊지 않으면 재나 폐화 같은 풀만도 못하다. 무릇인도 이것을 잊게 하는 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2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얘가 사람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활을 충분히 당기도록 마음쓰게 했다. 배우는 자도 또한 반드시 활을 충분히 당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묵수가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규구를 가지고 가르치며 배우는 자도 또한 반드시 규구를 가지고 배워야 한다. 고자 장구하 1. 임나라 사람이 옥여자에게 물었다. 얘와 식 중에 어느 것이 소중한가? 얘가 소중하다. 색과 예는 어느 것이 소중한가? 얘가 소중하다. 얘를 차려먹으면 줄여서 죽고 얘를 차려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도 반드시 예로서 해야 하는가? 친형을 하면 아내를 얻지 못하고 친형을 하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가 있는데도 반드시 친형을 해야 하는가? 이에 옥여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튿날 추나라로 가서 맹작게 고하였다.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그에 대해 대답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 밑동은 헤아리지 않고 그 끝만을 비교하여 본다면 한치의 나무로도 높은 누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쇠가 새털보다 무겁다고 하는 것이 어찌 하나의 혁대고리새와 한수레의 새털을 두고 하는 말이겠는가? 식의 중암과 예의 가벼움을 비교한다면 어찌 식이 중하다고 할 뿐이겠는가? 색의 중암과 예의 가벼움을 비교한다면 어찌 색이 중하다고 할 뿐이겠는가? 가서 이렇게 말하라. 형의 팔을 비틀어서 먹을 것을 빼앗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비틀어서 먹을 것을 빼앗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을 경우 형의 팔을 비틀겠는가? 동쪽집의 담을 넘어가서 그 집의 처녀를 끌어안으면 아내를 얻게 되고 끌어안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 없다면 끌어안겠는가? 풀이 맹자는 혁대고리새 하나와 한수레의 새털을 비유해서 식과 색과 예의 경중을 논하였다. 예식과 신랑이 친이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친형의 예를 혁대의 고리새에 비유하고 식과 색을 한수레의 새털에 비유했다. 쇠가 아무리 새털보다 무겁다 하더라도 혁대고리새 하나의 무게와 한수레의 새털 무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식과 친형의 예가 소중하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식과 인륜의 원천이 되는 색의 소중함에는 비할 수 없는 것이다. 예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먹어야 할 것이며 친형의 예를 갖추지 않더라도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조차도 될 수 없다. 임나라 사람의 그와 같은 질문은 예의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가 식이나 색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아무리 식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형의 팔을 비틀 수는 없으며 아무리 색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남의 집탐을 넘어가서 규중천여를 겁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나라 사람과 옥여자의 문답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식과 색과 예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2. 조교가 물었다. 사람은 다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제가 듣기로는 문왕은 키가 10척이오 탕왕은 9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키가 9척 사촌이나 되는데도 곡식만 먹어 없앨 뿐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소. 또한 이것을 해볼 따름이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오리 새끼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다면 그것은 힘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가 이제 백균을 든다고 하면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오. 그렇다면 오액이 들 수 있는 물건을 든다면 그것은 또한 오액이 될 따름이오. 사람이 어찌 감당치 못할 것을 근심하겠소. 하지를 않을 뿐이오. 천천히 걸어서 어른의 뒤에 가는 것을 재라고 하며 빠르게 걸어서 어른을 앞질러 가는 것을 부재라고 하오. 천천히 가는 것이야 어찌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이겠소. 하지를 않는 것이오. 요순의 돈은 효제일 따름이오. 그대가 요의 옷을 입고 요의 말을 외우며 요의 행하던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요가 되는 것이며 그대가 걸의 옷을 입고 걸의 말을 외우며 거리 행한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거리 되는 것이오. 제가 추나라의 임금을 만나보게 된다면 공간을 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문화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저 도라는 것은 탄탄한 큰 길과 같은 것이오. 어찌 알기가 어려운 것이겠소. 사람이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근심할 뿐이오. 그대가 돌아가서 이것을 구하게 되면 많은 스승이 있을 것이오. 3. 공손추가 여쭈었다. 고자가 소변은 소인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루하도다. 고수의 시를 해석하미요.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하세. 원나라 사람이 활을 당겨 그를 쏘려고 한다면 담소로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나라 사람과 소원하기 때문이네. 형이 활을 당겨 그를 쏘려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형과는 친근하기 때문이네. 소변의 원망은 어버이를 친애하는 데서 나온 것이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이네. 고루하도다. 고수의 시를 해석하미요. 그렇다면 개풍의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풍의 시에 다루어진 것은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 것이고 소변의 시에 다루어진 것은 어버이의 허물이 큰 것이네. 어버이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하지 아니한 것은 어버이를 더욱 멀리하는 것이며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데도 원망하는 것은 어버이에게 조그만 일에도 성을 내는 것이 되네. 어버이의 허물이 크다고 해서 더욱 멀리하는 것은 불효이며 조그만 일에 성을 내는 것도 또한 불효이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인근께서는 지극한 효자이셨다. 50에도 어버이를 사모하셨다고 하셨네. 풀이 시경에 나오는 시를 둘러싸고 맹자와 공손추 사이에 오간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시경의 소아의 소변에 나오는 시는 주나라 요왕이 포사라는 요녀를 사랑해서 정궁인 신우를 내쫓고 적자인 태자 의구를 패한 데에 대해 태자가 부의시를 빌려 아버지 요왕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제나라 사람인 고자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은 소인의 행동이라고 해서 소변을 소인의 시로 논평하였으며 공손추는 이 말을 맹자에게 들려주었다. 맹자는 고자의 고루한 견해를 비판하였다. 소변의 원망이란 어버이를 친애하면서 나온 것이며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도인 것이다. 어떻게 소인의 시라고 논평할 수 있단 말인가 공손추는 맹자의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시경 폐풍의 개풍에는 원망의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을 들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 했다. 맹자의 설명은 이러하였다. 시경 폐풍의 개풍은 일곱 아들이 재혼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서 잘 복량했다는 효자의 시이다. 두 시에는 어버이의 허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어버이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를 더욱 멀리하는 것이며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데도 원망하는 것은 사소한 일에 격해서 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다 불효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시는 각각 인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4. 송경이 초나라로 가는 길이었다. 맹자께서 석구라는 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5. 맹자께서 물으셨다. 6. 선생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6. 송경이 대답했다. 7. 나는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운다는 말을 들었소. 나는 장차 초나라의 왕을 만나보고 설득시켜서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오. 만일 초나라의 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나라의 왕을 만나보고 설득시켜서 그만두도록 하겠소. 두 임금 중에서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저는 그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 요점만은 들었으면 합니다. 장차 어떻게 설득시키려는 것입니까? 나는 전쟁의 불리함을 들어서 말하겠소. 그 전쟁을 파하고 백성을 구하려는 선생의 뜻은 장하입니다. 그러나 설득시키는 선생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선생께서 이로움을 가지고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을 설득시킨다면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은 다 이로움을 기뻐하여 삼군의 군대를 해산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군의 병사가 싸움이 끝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신하된 자가 이로움의 마음을 품고 그 임금을 섬기며 남의 자식된 자가 이로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를 섬기며 남의 신하된 자가 이의 마음을 품고 그 임금을 섬기며 남의 자식된 자가 이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를 섬기며 남의 동생된 자가 이의 마음을 품고 그 형을 섬긴다면 이것은 군신, 부자, 형제가 마침내 인의를 버리고 이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접촉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고서 망하지 않는 나라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의로서 진나라, 초나라의 왕을 설득시킨다면 진, 초 왕은 인의를 기뻐하며 3군의 군대를 해산시킬 것입니다. 3군의 병사들은 싸움이 끝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동시에 인의를 기뻐할 것입니다. 남의 신하된 자가 이의 마음을 품어서 그 임금을 섬기며 남의 자식된 자가 이의 마음을 품어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남의 동생된 자가 이의 마음을 품어서 그 형을 섬긴다면 그것은 군신, 부자, 형제가 이를 버리고 이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서도 천하의 왕자가 되지 못하는 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프리, 맹자는 두 나라의 임금을 설득시켜서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는 송경의 목적에 대하여는 찬성하였으나 설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론을 폈다. 이로움으로써 설득한다고 하면 그 전쟁은 이익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며 삼군의 병사들 머릿속에도 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싹트게 마련이다. 맹자는 이해를 위주로 하는 공리주의를 배격하고 인위를 위주로 하는 정신철학을 내세웠다. 이의 타산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방법을 버리고 인위의 도를 가지고 설득시킴으로써 전쟁이 선의적으로 끝나도록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위의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5. 맹자께서 추나라에 계실 적에 개임이 임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그가 예물을 보내왔는데 맹자께서는 받기만 하고 가서 답내는 하지 않으셨다. 평육에 계실 적에는 저자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예물을 보내왔는데 받기만 하고 가서 답내는 하지 않으셨다. 다른 날에 추나라에서 임나라로 가시어 계자를 만나보셨으나 평육에서 제나라 서울에 가셨을 때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셨다. 옥여자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나는 이제 질문할 수 있는 틈을 얻었다. 그리고는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추나라에서 임나라로 가셨을 때는 계자를 만나보셨는데 평육에서 제나라로 가셨을 때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재상의 신분이기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석영에 이르기를 예물을 드리는 것에는 예를 갖추어야 하나니 예가 물건에 미치지 못하면 향이 아니라고 한다. 오직 마음을 향하는 데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는데 향의 예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여자가 기뻐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옥여자는 대답하였다. 계자는 추나라로 갈 수 없었지만 저자는 평육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오. 프리 옥여자는 스승 맹자가 계자를 찾아본 것은 계자는 당시에 임금을 대리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과 같이 취급해서 찾아본 것이고 저자는 임금의 신분이 아니고 재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맹자의 해석은 그렇지 않았다. 맹자는 석영 주서의 낙고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폐백을 보내는 것을 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충분한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얘가 물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향이 아니다. 향에 대해서 있는 성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자가 저자를 찾아보지 않은 것은 비록 예물은 보내왔으나 예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향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옥여자는 맹자의 해명을 듣고 그 도리를 깨닫게 되어 기쁨을 금치 못했다. 어떤 사람이 옥여자에게 그 도리를 물으니 옥여자는 계자는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맹자가 있는 추나라로 올 수 없는 사정이었으나 저자는 재상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맹자가 머물고 있는 평욕으로 오기란 쉬운 일이었다. 예물을 드리는 일은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찾아와서 해야만 한다. 계자는 당시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만큼 맹자를 직접 찾아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었지만 저자는 얼마든지 평욕으로 맹자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도 사람을 시켜 보내왔으니 그것은 예가 부족한 것으로써 패백을 드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것이 맹자께서 계자는 찾아보셨지만 저자를 찾아보지 않으신 이유이다. 라고 대답했다. 6. 순우곤이 말하였다. 명예와 공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요 명예와 공적을 뒤로 돌리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위가 삼경 가운데 들어 있으면서도 명예와 공적이 위와 아래에 미치지 못하고 떠나가시니 인자는 본래 그렇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평민의 지위에 있으면서 어진 것으로써 어질지 못한 임금을 섬기지 않은 자는 백이이며 다섯 번 탕왕에게로 가고 또 다섯 번 거랑에게로 간 것은 이윤이고 비열한 임금도 싫어하지 않고 변변치 않은 벼슬도 사양하지 않은 것은 유하해이다. 이 세 사람은 비록 방법은 같지 않았으나 그 나아가는 길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이다. 군자는 인일 따름이니 방법이야 반드시 같을 것이 있겠는가? 노나라의 목공 때 공의자가 정치를 맡아보고 자료와 자사가 신하로 있었는데도 노나라의 땅이 깎인 것이 그처럼 심하였습니다. 현자가 나라에 대해서 무익한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까? 우나라는 백리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고 진목공은 백리해를 등용하였기 때문에 패자가 되었으니 현자를 등용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어찌 땅이 깎이는 정도로 그칠 수 있겠는가? 옛날에 왕표가 기숙가에 살아서 하서 지방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으며 명구가 고당에 살아서 제나라의 서쪽 지방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또 하조와 기량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자 슬퍼 울었기 때문에 나라의 풍속이 변하였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 일을 했는데 그 공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저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자는 없다는 것이 됩니다. 현자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알았을 것입니다. 공작께서는 노나라의 사고가 되셨으나 중용되지 못하셨으며 임금을 따라서 제사에 참여하셨는데도 익힌 고기가 이르지 않으니 면복도 벗을 겨를도 없이 떠나가 버리셨다. 모르는 사람은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무례했던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공작께서는 변변치 않은 허물을 구실로 떠나가시려 한 것이며 또 아무 이유도 없이 구차하게 떠나가시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군자의 행동하는 바를 중인은 진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프리 순우고는 제나라의 변사로서 사기의 골개열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머를 섞어가며 휘둘러대는 장광설 속에는 날카로운 풍자의 뜻이 담겨 있어 제후들의 가슴을 서늘케 했던 현실파이다. 여기에서 그는 명예와 공적을 중시하는 맹자가 제나라의 삼경이라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떠나가려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맹자는 이에 대하여 백의와 이윤가 유아해 등 세 인자가 취했던 태도를 들어서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맹자 자신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것만으로 경솔하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순우고는 여기에서 또 맹자와 같은 소위 현인이니 군자니 하는 사람이 나라에 실제로 아무런 이익도 끼치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옛날 노나라의 목공은 공의자를 재상으로 삼아 나라의 정사를 맡겼으며 자료와 자살을 등용하여 신하로 삼았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현인 군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노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영토에 침식을 당한 것이 그때보다 심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자 맹자는 옛날 백리해의 고사를 들어 순우고네의 현자에 대한 모독적인 비판을 맹렬히 반박하였다. 백리해가 현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백리해를 써주지 않은 운하라는 멸망했으며 백리해를 등용해서 정사를 맡겼던 진묵공은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었다. 현자를 등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취하는 것이다. 영토가 침식당하는 것쯤은 문제도 안 되는 일이다. 순우고는 맹자의 이와 같은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옛 고사들을 들어 맹자까지 비판을 하였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능이 있으면 그 실적 또한 있게 마련이다. 말로만 현자이지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것이 무슨 현자란 말인가. 그러자 맹자는 스스로 제나라를 떠나가는 사유와 심경을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때의 예를 들어서 밝혔다. 공자는 노나라의 사고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정치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벌써부터 떠날 뜻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떠나갈 만한 사유를 찾고 있을 때 마침 임금을 수행하여 교사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에 올렸던 익힌 고기가 분배되지 않았다. 그러자 공자는 이것을 이유로 들어 노나라에서 떠나갔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고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나라의 임금이 물에 있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말을 한다. 고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노날 것조차 없고 무례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 것도 공자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말이다.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면서 그 임금의 잘못을 크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 곧 성인의 마음인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구차스럽게 떠나가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운 고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를 들어 떠나간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여 임금의 허물을 크게 나타내지 않으려는 성인의 충우한 태도이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5패는 사망의 죄인이요 지금의 제후는 5패의 죄인이며 지금의 대부는 지금의 제후의 죄인이다. 천자가 제후에게로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하고 제후가 천자에게 입주하는 것을 솔직이라고 한다. 봄에는 농사일을 살펴서 식량의 부족함을 보급해주고 가을에는 거둬들이는 것을 살펴서 노동력의 부족함을 도와준다. 천자가 제후의 영지로 들어섰을 때 토지가 잘 개척되어 있고 농토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노인을 잘 복량하고 현자를 존중하여 재능과 덕망이 있는 인물들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상을 주는데 상으로 토지를 준다. 그 영지에 들었었을 때 토지가 황폐하고 노인을 버려두며 현자를 잃어버리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면 곧 책벌이 있다. 한 번 입주하지 않으면 그 자기를 깎고 두 번 입주하지 않으면 그 영지를 깎으며 세 번 입주하지 않으면 육군을 명하여 이를 주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다. 그러므로 천자는 토하되 벌치 않으며 제후는 벌하되 토하지 못한다. 다섯 명의 패자란 마음대로 제후들을 이끌고 다른 제후를 벌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페는 사망의 죄인이 된다. 오페 가운데서 황공이 가장 강성하였으니 규구의 회명에서는 제후들이 희생을 묶어놓고 그 위에 글을 올려놓고서는 관례로 되어 있는 사표를 하지 않았다. 맹략의 제1조에는 불효한 자를 죽이고 세자를 바꾸지 말며 첩으로서 본처를 삼지 못한다. 제2조에는 현자를 존경하고 인재를 양육함으로써 덕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한다. 제3조에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빈객과 행녀들을 소홀히 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제4조에는 사는 벼슬을 세습지 않으며 직책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한 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적임자를 얻도록 하며 대부를 함부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5조에는 재방을 구부려 쌓지 말고 이웃 나라에서 양식 사가는 것을 막지 않으며 영지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천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무릇 우리 감행하는 자들은 맹약을 맺고 난 후부터 돈목하게 지내자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제후들은 다들 이 다섯가지 금약을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후들은 또 오패의 죄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임금의 허물을 조장하는 것은 그 죄가 적고 임금을 악으로 유도하며 영합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다. 지금의 대부들은 다 임금을 악으로 유도하며 영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부는 지금의 제후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풀이 사망시대에는 천자의 순수와 제후의 술직이 제대로 행해져서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정치가 베풀어지고 질서가 엄정하게 유지되었다. 순수는 천자가 제후들의 나라를 순행하여 그 정치를 감독하는 것으로써 그 치적에 의해서 알맞은 상벌이 내려졌다. 술직은 제후가 천자에게 입조하여 나라 안에 치적을 보고하는 것이니 이것을 태만이 하는 자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서 벌이 있었다. 세 번 입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군대를 보내서 그 제후를 주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여기서 주는 죽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군대를 보내서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벌하는 것은 천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며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는 것이다. 제후는 천자의 명령 없이는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여서 남의 나라를 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오페의 패자들은 천자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함부로 무력에 의해서 다른 제후들을 침략했다. 그 때문에 오페는 사망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페에 있어서는 그래도 취할 점이 있었다. 오페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제나라의 황공이 주체한 규구의 회맹은 매우 도의적인 회합이었다. 그 맹야 오장은 천자의 금법을 천명하는 것으로써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제후들은 이 다섯 가지 금법을 범하고 있으니 곧 오페에 대한 죄인이 되는 셈이다. 오늘날의 대부들은 그 임금에게 악을 조장하도록 함은 물론 임금을 악으로 유도하고 그 임금의 허물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제후들에 대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8. 노나라에서 제나라를 치기 위하여 신자를 장군으로 삼으려 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서 전쟁에 동원시켜 쓴다는 것은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오.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일은 요순의 세상에서는 용납되지 않았소. 한 번 싸워서 제나라를 이기고 남양을 차지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오. 신자가 발끈하여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말하였다. 그 말을 나 골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겠소. 천자의 영지가 사방 천리가 되는 것은 천리가 아니고는 제후를 상대하기에 부족한 때문이며 제후의 영지가 사방 백리가 되는 것은 백리가 아니면 종묘의 법도를 지키기에 부족한 때문이오. 주공이 노나라에 봉해진 것이 사방 백리였는데 그것은 주나라의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리의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이며 강태공이 제나라에 봉하여진 것도 또한 사방 백리였는데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리의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였소. 이제 노나라는 사방 백리 되는 땅이 다섯이나 있는데 그대는 만일 왕자가 나온다면 노나라의 땅이 깎일 것이라 생각하오 늘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오.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저쪽 땅을 빼앗아 이쪽에 준다 하여도 인자는 이것을 받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을 죽여서까지 구하겠소.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그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는 일을 하게 하고 인도의 뜻을 두도록 힘쓰는 것 뿐이오. 프리 신자의 이름은 골리이며 그는 용병에 능한 노나라의 신하였다. 대장에 임명되어 제나라를 치러 가게 되었는데 맹자가 이에 대하여 백성을 가르치지도 않고 전쟁에 내세우는 것은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행동으로써 그와 같은 난폭한 행동은 요순의 세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 백성들에게 인위의 도를 가르침으로써 백성들 자신이 그 전쟁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전쟁의 대열에 서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백성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땅을 넓혀 세력을 확장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신자는 맹자의 말에 대하여 항의를 했다. 맹자는 주나라의 제도와 주공 및 태공의 고사를 들어서 노나라에 마땅히 취할 바 태도를 밝히는 동시에 남의 신하로서 그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설명하였다. 천자의 영지를 사방 천리로 한 것은 천하의 제후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며 제후의 영지가 사방 백리가 되는 것은 종묘의 전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주공이나 태공은 다같이 주나라를 창건하는 데 큰 공이 있었다. 주나라의 땅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지켜서 사방 백리 이상의 땅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노나라는 사방 백리의 다섯배나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분수에 지나치는 것인가. 만일 왕자가 나온다면 노나라의 땅은 5분의 1로 축소되어질 것이 분명한 일인데 이제 또 백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더욱 땅을 넓히려 하는가. 신자가 만일 올바른 신하라면 맹자는 당시의 제후들이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백성들을 우민화하고 전쟁의 도구로 삼아 영토의 개척과 세력 확장에 힘쓰는 포악한 행동을 비판하는 동시에 임금의 악을 조장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신랄하게 공격한 것이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임금을 섬긴다는 자들이 나는 임금을 위해서 토지를 넓히고 재물창고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하니 오늘날의 어진신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른바 백성의 적이다. 임금이 도의를 지향하지 않고 인의 뜻을 두지 않는데도 그런 임금을 부유하게 만들기를 구하니 이것은 거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나는 임금을 위하여 우호국과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니 오늘날의 어진신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른바 민적인 것이다. 임금이 정도를 지향하지 않고 인의 뜻을 두지 않는데도 그를 위하여 무리하게 전쟁하기를 원하니 이것은 거를 돕는 것이다. 오늘날의 도리를 따르고 오늘날의 풍속을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천하를 그에게 준다 하여도 하루도 앉아있지 못할 것이다. 10. 백규가 물었다. 나는 20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방법은 학의 방법이오. 만호장 안에서도 도공 한 사람이 독일을 만든다면 괜찮겠소? 안됩니다. 그릇이 쓰기에 부족합니다. 대저 학당에서는 오곡이 나지 않고 오직 기장만이 생산되요. 성각이나 궁실 또는 종묘와 제사에 있어서 예가 없고 제후에 대한 패백이나 향연도 없으며 백간유사도 없으니 20에서 하나를 세금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한 것이오. 그러나 이제 중국에 살면서 일륜을 버리고 백간유사도 없다면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겠소? 도공이 적은 것으로도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거늘 하물며 백간유사가 없는 것이랴. 요순의 방법보다 가볍게 하려는 자는 대학과 소학이오. 요순의 방법보다 무겁게 하려는 것은 대걸과 소걸인 것이오. 프리 절검을 주장함으로써 이름 높았던 백규라는 인물이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 맹자의 의견을 물었다. 제후들의 가렴주구를 막기 위해 11세법을 주장하고 있는 맹자이니 만큼 자기의 의견에 찬동할 것으로 믿었었다. 그러나 맹자는 그와 의견을 달리 하였는데 그는 북방에 있는 학이라는 오랑캐 나라의 예를 들었다. 학은 북방의 추운 지방에 위치하여 국식이라고는 기장만을 생산하였으며 성곽, 궁실, 종묘, 제사의 예도 없고 제후에 대한 폐백이라든지 향연도 없으며 조종의 많은 관리, 즉 백간유사도 없다. 그런 나라에서는 20분의 1만 세금으로 받아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예의를 숭상하고 문화가 발달된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모든 제도를 파괴해버리고 학과 같은 나라로 돌아가버려야 하는가? 요선의 도를 표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나친다면 그것은 걸과 같은 폭군이 되는 것이며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과 같은 미개한 오랑캐 나라가 되는 것이다. 11. 백규가 말하였다. 제가 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왕보다도 낫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이 지나치요. 우왕이 물을 다스리신 것은 물의 성질을 따라서 인도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왕은 사회로서 배수장을 삼으신 것이지만 이제 그대는 이웃나라로서 배수장을 삼았소. 물이 역행하는 것을 홍수라고 하는데 홍수란 곧 홍수를 말하는 것으로써 인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오. 그러니 당신의 잘못이요. 풀이 서경의 기록에 보면 성남 물결이 산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사무쳤다고 되어 있는데 고대 중국에 있어서 홍수의 피해는 실로 막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수는 우에게 명하여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우는 지혜와 힘을 기울여서 치수 사업에 종사하였다. 우가 물의 성질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인도하여 바다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중국이란 나라는 비로소 그 무서운 피해를 면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백규의 치수란 물의 본성에 따라서 한 치수도 아니며 중국 전체를 염두에 두지도 않은 무리한 방법이었다. 이웃 나라를 배수장으로 삼음으로써 하류가 막힌다면 물이 역류하여 홍수의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백규의 치수야말로 큰 과오를 범한 셈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왕보다도 더 훌륭한 치수를 했다고 하자 맹자는 백규의 그릇된 치수 방법을 지적하고 그의 자만한 태도를 체크한 것이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성실치 않다면 어떻게 이를 집행할 것인가? 13. 노나라에서 악정자를 시켜 정사를 맡아보게 하려 하였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잠이 안 온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악정자는 굳센 사람입니까? 아니다. 지모가 있습니까? 아니다. 듣고 아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 댐이 선을 좋아한다. 선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선을 좋아한다면 천하를 다스린다 해도 여유가 있거늘 하물며 노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랴. 진실로 선을 좋아한다면 천리의 사람들이 다 천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찾아와서 선을 구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의 똑똑한 채 하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았노라고 할 것이다. 그 똑똑한 채 하는 목소리와 얼굴빛이 사람을 천리 밖으로 거절하게 된다. 선비가 천리 밖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남을 참소하거나 아첨하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다면 나라가 다스리기를 바란들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14. 진자가 여쭈었다. 옛날의 군자는 어떻게 해야만 벼슬을 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벼슬하러 나가는 경우가 세 가지 있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 자기를 맞이하는 데 경의를 다하고 예가 있으며 자기의 건의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하면 벼슬에 나가고 예모는 비록 줄어들지 않았으나 자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벼슬에서 물러난다. 그 다음 경우는 건의가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공경하고 예절을 다해서 맞이해준다면 벼슬에 나가고 예모가 줄어들면 떠나간다. 마지막 경우는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를 못하며 굶주려서 문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임금이 듣고 나는 크게는 그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말을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로하여금 내 땅에서 굶주리게 한다는 것은 나의 수치이다 라고 하며 구제해준다면 그것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면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1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순께서는 바디란 가운데서 기용되시고 부열은 토요기를 하는 동안 공인들 속에서 기용되었으며 교격은 생선과 소금 파는 장사꾼 속에서 기용되었다. 관이오는 감옥 속에서 기용되었으며 손수건은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에는 시장 바닥에서 기용되었다. 16.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대임을 이들에게 내리려 하시니 반드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들의 살과 뼈를 지치게 만들며 그들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공공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만든다. 17.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분발케 하고 자기의 성질을 참게 하여 자기가 해내지 못하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18.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능히 고칠 수가 있으며 마음 속에서 번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야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18. 그리고 그 번민하는 것이 얼굴빛과 목소리에 나타날 정도까지 괴로움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마음 속에서부터 도리를 깨닫게 된다. 19. 안으로는 법도를 잘 지키는 세가와 보피라는 선비가 없으며 밖으로는 적국과 외안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언제든 망하게 된다. 19. 그런 뒤에야 우한 속에서는 살 수가 있고 안락 속에서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1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치는 것에도 역시 방법이 많다. 내가 탐탁치 않게 여겨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 된다. 20. 일찍이 유비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면회를 청한 일이 있었다. 공자는 병이 있는 것을 핑계로 이를 거절하고는 집안에서 검은고를 뜯음으로써 병이 있다는 것은 핑계임을 알려주었다. 21. 이것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점을 반성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21. 진심편 22. 이 편에서는 인간의 심, 성, 천명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깊이 파고들어갔다. 23. 성선서를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4. 교육문제나 천명에 대한 깊은 고찰은 맹자의 후기의 학설로써 중요하게 취급된다. 25. 고지성왕인 요순을 연혼으로 해서 맹자까지의 도통을 성리시킴으로써 전편에 대한 매듭을 지었다. 25. 진심장구 상 2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27.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자는 자기의 성을 알게 되며 자기의 성을 알면 천을 알게 된다. 27.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르는 것은 천을 섬기는 방법이다. 27. 일찍 죽고 오래 사는 일에 의심을 두지 않고 몸을 닦아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천명에 순정하는 방법이다. 28. 풀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 속에 모든 도리를 갖추고 있어서 만사에 대응하는 것이며 성이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29. 그렇다면 도리 즉 성이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부여된 것 쉽게 말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29. 이것을 계속해서 나열한다면 천성심의 순으로 된다. 30. 사람이 그 마음의 공룡을 남김없이 충분하게 발휘하는 데서 본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 본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천명을 알게 된다. 31. 그 밝은 마음을 보존하여 그 본연의 성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천을 섬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생사 문제에도 구애됨 없이 몸을 닦아서 운명을 기다리는 일이야말로 천명을 순응하는 태도이다. 31. 이 문장은 맹자의 인생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일이 천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올바른 천명을 순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천명을 아는 자는 무너져가는 위험한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고 죽은 것은 올바른 천명이며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죽은 것은 올바른 천명이 아니다. 3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구하면 얻고 노우면 잃어버린다. 이 구하는 것은 얻는 데 유익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것에 방법이 있고 얻는 것에 명이 있다. 이 구하는 것은 얻는 데 무익한 것이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프리. 인간의 본성, 즉 도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간직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으나 이것을 놓아버리면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요소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양심이란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노력하면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양심을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것이요. 사악의 부도덕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귀영달이란 구하기에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것을 얻는 것은 천명으로 정해져 있어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내재적인 양심을 버리고는 살 수 있지만 외제적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는다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만물의 이치가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반성해보아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대하는 일에 힘써 나간다면 인을 구하는 길이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행하면서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따르면서도 그 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6. 프리 인의 예지 즉 사단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그 발로에 따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기중한 본성이라는 것을 살필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진리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인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마치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나가 싸우면서도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것과 같다. 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임시변통의 기교를 부리는 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남만같이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만같은 것이 있겠는가? 프리. 이 말은 남만같이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만같은 일이 있으려 하는 말과 서로 통한다. 이 문장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도덕적인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임기응변의 기교같은 행동을 벌이고 자기 반성과 수호의 마음을 발휘해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의 어진 임금은 선을 좋아하여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옛날의 어진 선비인들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 도를 즐겨해서 남의 권세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왕공이라도 경의를 표하고 예로 대하지 않으면 그들을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만나는 것조차 자주 하지 못하였거늘 더구나 그들을 얻어서 신하를 삼는 것이랴. 9. 맹자께서 송구천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유세를 좋아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유세에 대해서 말하겠소. 제후들이 자기 말을 알아주어도 마음이 너그러워야 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너그러워야 하오. 어떻게 하면 그처럼 너그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덕을 숭상하고 의리를 즐겨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소. 그러므로 선비는 공공한 처지에 놓여도 의의를 잃지 않으며 몸이 영달하여도 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오. 공공한 처지에 놓여도 의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 명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며 몸이 영달하여도 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을 하지 않는 것이오. 옛사람은 뜻을 이루게 되면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더해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몸을 닦아서 그 어진 덕행이 세상에 나타났소. 몸이 궁했을 때는 홀로 그 몸을 착하게 하고 몸이 영달하게 되면 천하의 사람들과 선을 함께 했던 것이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왕이 나오고 난 후에 분발한 것은 일반 백성이다. 그러나 호골의 인사는 비록 문왕이 없었다 하더라도 분발할 수 있는 것이다. 프리. 문왕은 사망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중국의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은 어진 임금이다. 이 문장은 일반 백성들이란 문왕 같은 어진 임금이 나타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비로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지만 제주와 지혜가 뛰어난 호골의 인사는 그와 같은 어진 임금이 나타나서 시범을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깨달아서 일어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맹자가 한 말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다 요순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관련시켜서 본다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범인과 호골의 차이점을 분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한시와 위시의 집 재산을 다 준다 하여도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12. 한시나 위시라면 진나라의 경의 집안으로서 당시의 부호로 이름이 높았다. 13. 사람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부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야말로 덕을 숭상하고 의리를 즐겨하는 선비의 태도인 것이다.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편안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백성을 부린다면 비록 힘이 들더라도 원망치 않으며 살려주는 방법으로서 백성을 죽게 한다면 비록 죽더라도 죽인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 15. 풀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농사일을 권장한다든지 길을 닫고 다리를 놓는 등 통목공사에 부역을 시킨다면 백성들은 필요한 줄 모르고 힘써 일할 것이다. 16. 풀이는 사람에 대해 감사할지언정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17. 도적의 때가 횡행해서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고 재물을 빼앗는다든지 이웃 나라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국토를 유린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싸울 경우에도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것이다. 17. 비록 싸움토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그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다. 18.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며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당시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백성을 혹사하는 제후들의 행위를 경계하고 백성을 살리는 정도 위에서 백성을 부릴 것을 강조한 것이다. 1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패자의 백성은 기뻐서 의기양양한 것 같으며 왕자의 백성은 너그럽고 슬기로운 것만 같다. 왕자의 백성은 그들을 죽게 하여도 원망할 줄 모르며 이롭게 해주어도 그 공덕을 칭송할 줄 모른다. 백성이 날로 착한 길로 나가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대개 군자는 지나는 곳마다 백성을 감화시키며 그의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신묘하여 측량할 길이 없다. 그의 그 공덕의 성대함이 하늘과 땅의 조화와 더불어 병행하는데 어찌 패자의 변변치 않은 일시미봉의 정치에 비할 것인가. 프리. 왕자의 위대한 공덕을 찬양한 것이다. 패자의 백성과 왕자의 백성을 비교하여 볼 때 그 태도부터가 다르다. 패자의 백성들은 자신이 강대한 국가의 백성이라는 금지에서 의기양양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왕자의 백성들은 덕화에 젖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너그럽다. 언제나 유연자득한 모습이다. 왕자의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죽인다 해도 원망할 줄을 모르며 또 왕자의 정치는 무위이화 즉 자기의 공업을 남에게 알리려 들지 않고 무언 무형 중에 어진 정치를 베푸는 것이므로 백성들이 평화와 자유와 안락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누구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마치 풍년이 들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대자연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패자의 일시적인 미봉책은 왕자의 원대하고도 이상적인 정치에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군자는 가는 곳마다 가마가 백성에게 미치며 그 성대한 덕업이 천지조화와 더불어 병행하는 것이니 그 얼마나 위대한가.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자한 말은 인자하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파고드는 것만 못하다. 잘하는 정치는 잘 가르치는 것으로 민심을 얻는 것만 못하다. 선정은 백성이 이를 두려워하고 선한 가르침은 백성이 이를 사랑한다. 선한 정치로는 백성의 재물을 얻고 선한 가르침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 1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양능이라고 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양지라고 한다. 어린아이들도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그 장성함에 미쳐서는 그 형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친히 하는 것은 인이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의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1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순께서는 깊은 산속에 사셨는데 나무와 돌틈에 거쳐하시고 사슴이나 멧돼지와 함께 노시었다. 그 깊은 산속에 야인과 다른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마디의 선한 말을 들으시고 한 가지의 선한 일을 보시면 마치 강물을 터놓은 것과 같아서 그 도도한 흐름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이다. 프리. 이 문장은 성인의 마음속은 무력에 가리워지지 않고 지극히 영명하기 때문에 사물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 반응이 극히 빠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으며 욕심내서는 안 될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군자는 이와 같을 따름이다. 1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덕행과 지혜와 학술과 제지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란 속에 있게 마련이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만이 그 마음가짐을 위태롭게 하며 환란을 염려하는 것이 깊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19. 프리. 결국 사람은 환란 속에서 재능을 닦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20. 하늘이 장차 대힘을 내리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어서 심신을 단련시킨 뒤 큰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고 하였다. 20. 임금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신하라든지 남의 서자가 된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위태롭게 가지고 몸에 닥쳐올 환란을 걱정하여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므로 사리에 통달할 수 있는 것이다. 1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 그 임금의 뜻을 맞추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신하가 있으니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자이다. 하늘이 낸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도를 천하에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뒤에 비로소 행하는 자이다. 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을 바르게 하는 자이다. 2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이에 들어 있지 않다. 부모가 함께 살아계시며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 즐거움이오. 우러러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 즐거움이오.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이를 교육하는 것이 셋째 즐거움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2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넓은 용토와 많은 백성은 군자가 원하는 바이나 즐거움은 이에 있지 않으며 나라를 천하의 중앙에 세우고 천하의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군자가 즐거워하는 바이나 본성은 이에 있지 않다. 군자의 본성은 비록 도가 크게 행해진다고 하여도 조금 더 더하지 않으며 비록 궁악에 산다고 하여도 덜어지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분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군자의 본성은 이니 예지가 마음속에 뿌리받고 있어서 그 빛이 윤택하게 얼굴 위에 나타나고 등 뒤에 넘쳐 흐르며 몸에 베풀어져서 말을 하지 않아도 몸이 깨닫게 된다. 2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가 줄을 피하여 북해 바닷가에 살다가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찌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랴. 나는 서백이 노인을 잘 공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태공은 줄을 피해서 동해 바닷가에 살다가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찌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랴. 나는 서백이 노인을 잘 공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천하의 노인을 잘 공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오묘의 택지에 닭 밑에다 뽕나무를 심어서 한 지엄이가 누에를 치면 늙은이가 넉넉히 비단옷을 입을 수가 있으며 다섯 마리의 암탑과 두 마리의 암태지를 제때 기르면 늙은이가 고기 못 먹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백묘의 전지를 한 지압이가 농사지으면 여덟 식구의 집안이 굶주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서백이 노인을 잘 공량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지와 택지를 제정하여 주고 뽕나무를 심고 가축을 기르게 하며 그 아내와 자식을 인도하여 그들의 노인을 공량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이 50이 되면 비단이 아니고는 따뜻하지 않고 70이 되면 고기가 아니고는 배부르지 않다. 따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은 것은 얼고 굶주리는 것인데 문항의 백성 중엔 얼거나 굶주리는 노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프리. 정치의 목적은 결국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있다. 문항은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주어서 생활을 안정시켰으며 노인들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잘 살 수 있었으니 실로 어진 정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어진 통치자에게는 어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문항이 주나라 창업의 기반을 굳건히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전지를 잘 가꾸도록 해주고 세금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면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제철의 것을 먹고 예로써 용도를 조절한다면 재물을 이루다 쓸 수 없을 것이다.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법인데 어두운 저녁에 남의 집 문을 두드려 물과 불을 구할 때 주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지극히 풍족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면 백성이 곡식을 가지고 있기를 물과 불처럼 넉넉하게 만든다. 곡식이 물과 불처럼 넉넉하다면 어찌 어질지 않은 백성이 있겠는가. 2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는 동산에 올라가 보시고 노나라의 자금을 깨달으셨으며 태산에 올라가 보시고 천하의 자금을 깨달으셨다. 그로므로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다른 물은 물이 되기가 어렵고 성인의 문에서 논 사람에게는 다른 여러 말들이 올바른 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여울물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은 밝음이 있으니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면 반드시 비치게 마련이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군자가 도에 뜻을 두었을 때도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성현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프리 이것은 곧 도다라는 경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웬만한 것은 눈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맹자는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성인의 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채운 뒤에야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군자가 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마음속에 젖어서 겉으로 나타난 뒤에야 성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2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선을 추구하는 자는 순의 무리이며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로움을 추구하는 자는 척의 무리이다. 순과 척의 구분을 알려면 다른 것이 없다. 이와 선의 차이일 뿐이다. 2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자는 나만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털억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하여도 하지 않았다. 묵자는 겸회를 주장하여 머리 꼭대기부터 발꿈치까지 다 달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천하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한다고 하였다. 자막은 그 중간을 잡았다. 중간을 잡는 것이 도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중간을 잡고도 곤도가 없으면 그것도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을 미워하는 까닭은 그것이 도를 해치기 때문이며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백 가지 일을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풀이 이 문장은 맹자가 양자의 위하와 묵자의 겸회와 자막의 집중을 비판한 것이다. 양자는 털억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내세웠다. 육아에서는 인의 돌을 부르짖고 있으며 인을 심지덕 즉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원리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위하에는 남을 사랑하는 정신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육아에서는 양자를 인의 본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묵자는 남도 나와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겸회서를 내세우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꿈치까지가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하를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연치 않겠다고 했다. 육아에서는 나의 몸을 닦은 뒤에 남을 다스린다든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미친다 등에 자신을 본의로 한 사고와 행동을 한다.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묵자의 극단의 평등에는 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자막은 양자와 묵자의 두 극단을 피하고 그 중간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비록 육아의 도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나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면 이것도 시중의 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룡은 유교의 철학으로서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있다. 극단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해치며 세상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불순한 요소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맹자는 양무계약서를 사설, 곧 사악한 언론으로 규정짓고 이것을 막는 것을 자신의 중대한 사명으로 삼았다. 2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배고픈 자는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신다. 이것은 음식의 올바른 맛을 안 것이 아니라 기갈이 이것을 해친 것이다. 어찌 입과 배만이 기갈의 해가 되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또한 이와 같은 해가 있다. 사람이 기갈의 해로서 마음의 해를 삼지 않을 수 있다면 남만못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2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유화해는 상공의 높은 지위로서도 그의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풀이 유화해는 비열한 임금일지라도 정성껏 섬기고 변변치 않은 벼슬일지라도 사양치 않았다. 그리고 벼슬자리에 나가면 자기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임금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원망치 않으며 공공한 처지에 놓여도 근심하지 않았다.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더러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으랴 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유화해는 그처럼 온화한 태도를 취했으나 인위의 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삼공의 높은 지위로서 유혹을 해도 그는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맹자는 유화해를 성지화자라고 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 문장은 화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유화해의 지조를 찬양한 것이라고 보겠다. 2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물을 파는 데 있어 아홉 길을 파내려갔다 해도 샘솟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우물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3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순께서는 인위를 본성으로 타고났던 것이요. 탕왕이나 모왕께서는 몸을 닦아 인위를 채득한 것이며 오페는 인위를 빌린 것이다. 오래도록 빌리고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프리. 이 문장은 인위의 도예에 있어서 요순과 탕무와 오페를 단계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요순은 본성을 따라서 인위를 행한 것이고 탕무는 노력을 해서 인위를 행한 것이며 오페는 인위를 표면상의 명분으로 빌린 것뿐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오페를 힘으로써 인을 빌린 자라고 규정지었다. 30일. 공손추가 여쭈었다. 이윤이 나는 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하고 태갑을 동으로 쫓아냈는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으며 태갑이 어진 사람이 되자 다시 돌아오게 하였는데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현자는 남의 신하가 되어서 그 임금이 어질지 못하면 진실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윤의 뜻이 있다면 좋으나 이윤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찬탈이 되는 것이다. 프리. 이윤은 탕왕을 도와서 거를 치고 은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태갑이라는 왕은 도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괴로워하고 천하가 흔들렸으므로 이윤은 탕왕을 동으로 쫓아낸 뒤 잠정적으로 은나라를 다스렸다. 태갑이 3년 동안 동에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윤은 또다시 탕왕을 돌아오게 해서 왕위에 앉혔으며 그 뒤 어진 정치가 행해져서 은나라에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다. 공손추는 이윤이 남의 신하로서 그 임금을 쫓아낸 데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았다. 따라서 스승 맹자에게 현명한 판단을 구하였으며 맹자는 이에 대해서 이윤과 같이 천하를 위하는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윤의 뜻이 있다면 좋지만 이윤의 뜻이 없다면 이것은 찬탈 행위를 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천하 후세에 신하된 자들이 이윤의 고사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찬탈 행위를 한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보겠다. 32. 공손추가 여쭈었다. 시에 일 없이 녹을 먹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군자가 농사 짓지 않고 먹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군자가 그 나라에 있어서 임금이 그를 등용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며 번영하게 된다. 그 나라의 자제들이 그를 따라서 배우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충성되고 믿음이 있게 된다. 일하지 않고는 녹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33. 왕자 점이 물었다. 선비는 무엇을 일삼아야 합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뜻을 높이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높이 갖는 것입니까? 인의를 따를 따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며 마땅히 차지할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니다.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인이 바로 살 곳이다. 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의가 바로 갈 길이다. 인에 살고 의의를 따라간다면 대인의 할 일이 다 갖춰지는 것이다. 3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증자는 의롭지 않은 것이라면 제나라를 준다 하여도 받지 않을 것임을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나 이것은 한때 그들의 한 대소쿠리의 밥과 나무 그릇의 국을 버리는 것과 같은 작은 의일 뿐이다. 사람에게는 친척과 군신, 상하의 인륜을 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 작은 의로서 그 큰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찌 옳은 것이겠는가? 프리. 제나라 사람들은 중자를 염결한 선비라고 생각하여 불이라면 제나라를 준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맹자는 진중자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형이 받는 녹이 불이라고 해서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 오릉에서 응거생활을 하였다. 이것은 작은 염결에 지나지 않으며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버린 것이 인륜의 큰 죄이다. 진중자가 작은 염결을 알 뿐 자신의 큰 허물을 모르는데 어찌 현명한 일인가? 이 문장은 사람에 대한 가치판단은 신중과 정확을 기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35. 도웅이 여쭈었다. 순께서 천자로 계시고 고요는 사과되었는데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를 체포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순께서 이것을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순께서 어떻게 그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고요가 이어받은 권한이 엄연히 있다. 그렇다면 순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께서는 천하를 버리는 것을 헌신적 버리는 것처럼 할 것이므로 남모르게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 사시면서 몸이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시며 천하를 잊으실 것이다. 36. 맹자께서 범으로부터 제나라 서울로 가셔서 제왕의 아들을 바라보시고 위연히 감탄해서 말씀하셨다. 처에 있는 지위가 그 기품을 바꾸고 복량하는 것이 그 몸을 바꾸는 것이다. 쿠도다. 처에 있는 지위여. 다 사람의 자재가 아니겠는가?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자의 궁실과 거마와 의복은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 많다. 그런데 왕자가 저와 같은 것은 그 처에 있는 지위가 그처럼 만든 것이다. 하물며 천하의 넓은 곳에 거쳐하는 자에게 있어서랴. 노나라 임금이 송나라로 가서 질택의 문을 열라고 소리쳤는데 문지기가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 임금이 아닌데 어찌 그처럼 목소리가 우리 임금과 비슷한가? 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른 것이 없다. 처에 있는 지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프리. 맹자는 제나라 소울에서 제나라 왕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제나라 왕자라는 특수한 환경이 그처럼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데 인위가 마음속에 젖고 겉에 넘쳐 흐르는 천하의 광고에 처해 있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지 않은가? 이 문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내 뜻을 두고 천하의 광고에 처할 것을 곤유한 것이다. 3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이기는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지로 여기고 사귀는 것이며 사랑하면서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으로 보고 기르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이란 패백을 보내기 전부터 임이 있는 것이다. 겉으로 공경하면서 실상이 없다면 군자는 헛되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프리. 이 문장은 당시 제후들에게 현자를 공경하는 성의가 없음을 개탄한 것이다. 현자를 대하는 군주의 태도에는 무엇보다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며 현자를 초빙하는 패백을 보내기 전부터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는 것이 형식에만 그치고 실상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된다. 공경하고 사랑해서 기르는 성의가 있음으로써 군자는 비로소 기꺼이 벼슬에 나가고 도를 행하기에 힘쓰게 될 것이다. 3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형상과 빛은 천성이다. 오직 성인이라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프리. 형상과 빛을 천성 그대로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들에게 성인을 본받아 본성을 존양함으로써 형상과 빛의 천성을 보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9. 재선왕이 상기를 단축시키고 싶어 하였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기년상으로 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그 형의 팔을 비트는데 그대가 천천히 비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역시 그에게 효도와 우애를 가르칠 따름이다. 왕자로서 그 어머니가 죽은 자가 있었다. 그의 사부가 몇 달의 상기를 청하였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비록 하루라도 더하면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 먼저의 경우는 이것을 금하지 않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프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지 3년이 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예의 부모의 복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선왕은 이 복상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어 했다. 공손추가 이 말을 듣고 스승 맹자에게 기념복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묻게 되었다. 맹자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동생이 형의 팔을 비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팔을 천천히 비틀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효제의 길을 가르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만이 현명한 일이라고 일러주었다. 이것은 곧 3년의 복상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 뒤 어떤 왕자의 생모가 죽었는데 왕자가 왕의 후궁인 그의 어머니의 복상을 원했으므로 왕자의 사부는 왕자를 위해서 몇 달 동안의 복상을 왕에게 청하였다. 그러나 의례에 의하면 후궁소생의 왕자는 생모의 복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손추는 또다시 맹자에게 그와 같은 요청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를 묻게 되었다. 그러자 맹자는 3년 복상은 허용될 수 없으며 정 복상을 하고 싶다면 하루만이라도 복상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제선왕이 3년의 복상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인자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였고 왕자의 경우에는 비록 예의는 없으나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복상을 원하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이름으로 찬의를 표명한 것이다. 4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제때 내린 비가 촌목을 화육해하는 것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 덕을 성취시키는 방법이 있다. 재능을 발달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물음에 답해주는 방법이 있다. 혼자서 덕을 닫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 다섯 가지는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41. 공손추가 여쭈었다. 도는 높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라도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날마다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훌륭한 목수는 졸렬한 목수를 위하여 먹줄 수는 방법을 고친다든가 없애는 일이 없으며 얘는 졸렬한 사수를 위하여 활 당기는 방법을 고치지 않았다. 군자는 활을 당겨가지고 아직 쏘지는 않고 있으나 마치 화살이 금방 날아가기라도 할 것 같은 태세다. 중룡의 도에 맞게 선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4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도로서 몸을 따르게 하고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몸으로서 도를 따르게 한다. 도로서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하였다. 42.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도를 행해서 몸을 세우고 도가 없을 때는 몸을 물러서서 도를 지켜야 한다. 어떤 경우이건 도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사욕에 따라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3. 공도자가 여쭈었다. 등갱이 문화에 있을 때 예로서 대해주심이 오를 듯한데 묻는 말에 대답도 아니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44.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45. 귀한 것을 믿고 물으며 현명한 것을 믿고 물으며 45. 연장이 된다는 것을 믿고 물으며 46. 공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물으며 46. 오래 사귀어온 친구의 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묻는 경우에는 다 대답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47. 등갱에게는 그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었다. 48. 풀이 49. 등갱은 등나라 임금의 동생으로서 맹자의 문화에서 배웠는데 49. 맹자는 그를 예로서 대하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해주지 않는 차가운 태도로 임하였다. 49. 공도자는 스승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까닭을 물었던 것이다. 50. 맹자는 이에 대해서 등갱이 자신의 신분의 귀함과 현명함을 믿고 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51.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사제의 도가 있을 뿐이다. 거기에 귀함과 현명 등을 내세우는 일이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 52. 이 문장은 맹자가 사제의 도를 강조한 것이다. 4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지 않아야 할 때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며 후하게 할 때 박하게 하는 자는 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빠른 자는 뒤로 물러가는 것도 빠르다. 45.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데도 그만두는 사람은 어떠한 일도 완성시킬 수 없으며 인정을 베풀어야 할 때 인정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베풀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은 물러나는 속도도 또한 빠르게 마련이다. 이 문장은 일을 한다거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령의 도를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다. 4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랑하나 인자하지는 않으며 백성에 대해서는 인자하나 친하지는 않는다. 육친을 친해하고 백성에게 인자하며 백성에게 인자하고 사물을 사랑한다. 4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자는 모르는 것이 없겠으나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일을 급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인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겠으나 현자와 친하는 일을 서두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요순의 지혜로움으로도 모든 사물을 두루 알 수 없었던 것은 먼저 힘써야 할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요순의 인으로도 천하 사람을 두루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현자를 친하는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3년의 상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사마나 소공의 복을 살핀다든지 손으로 밥을 마구 퍼먹고 국물을 훌훌 들이키면서 마른 고기를 이빨로 끊어먹지 말아야 한다고 탓하는 것은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프리 모든 사물을 두루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사랑한다는 것이 이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 힘써야 할 큰 일이나 급한 일들을 뒤로 돌리고 변변치 않은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일륜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상은 소홀히 하면서 심화나 소공과 같은 가벼운 상례를 문제 삼으며 손으로 밥을 퍼먹고 국물을 소리내서 들이키는 큰 비례를 하면서 고기를 이빨로 끊어먹는 것 같은 대수롭지 않은 비례를 탓하는 것은 일의 경중과 손으로 모르는 행동이다. 진심장구하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인하도다. 양해왕이여. 인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며 불인한 자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해왕이 토지 때문에 그 백성들을 피투성이로 만들며 싸웠으나 크게 패하였다. 보복을 하려하나 이길 수 없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제를 몰아서 죽게 하였다. 이런 것을 두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풀이 토지와 백성을 비교해 볼 때 물론 백성이 더 귀중하다. 그런데 양해왕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토지를 더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할 백성들을 죽이고 또 그의 자제까지 죽여버렸다. 이 얼마나 불인한 짓인가. 이 문장은 양해왕의 불인을 비판함으로써 당시 전쟁을 좋아하는 제후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춘추에는 의에 맞는 싸움은 없었으나 저쪽이 이쪽보다 나은 것은 있었다. 정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치는 것이다. 적국끼리는 서로 정하지 못한다. 풀이 춘추는 노은공에서부터 노예공 때까지 242년 동안 사관들이 기록한 노나라의 사기에다 공자가 첨삭을 하고 포편물 더해 만든 사서로서 대의에 밟고 공정무사하였기 때문에 중국 사서의 표준이 되고 있다. 공정한 언론을 말할 때 흔히 춘추필법이라는 말을 쓰며 정의를 찬양할 때 춘추대의라는 말을 쓴다. 춘추시대에는 제후들이 서로 공보를 일삼아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상태였다. 춘추 무의전이란 춘추시대에는 의리에 맞는 전쟁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은 주나라의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봉곤제도 체제 밑에서 가능한 논리이다. 제후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를 정벌하고 그 죄를 바로잡게 되어 있으며 제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견제에서 볼 때 제후들의 공벌이란 합류화될 수가 없다. 3.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석영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이 없는 이만 갖지 못하다. 나는 무성편에 있어서 두세 장의 주관을 믿을 뿐이다. 인자는 천하에 대적할 리가 없게 마련이다. 지극히 인해함으로써 지극히 불인함을 치는 데 있어 어떻게 피가 넘쳐 흘러서 절국공의를 띄워보내는 데까지 이르겠는가. 프리. 맹자의 서책에 대한 견해다. 석영 무성편에는 주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쳐부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피차 간의 싸움이 어찌나 격렬하였던지 피가 넘쳐 흘러서 절국공의를 떠내려 보냈다고 되어 있다. 은나라의 주왕은 폭군의 대명사로서 지극히 불인한 자이다. 백성들은 그가 망하기를 마치 7년 대안의 비를 바라는 것 같이 하였다. 주무왕은 지극히 어진 임금으로써 천하의 민심이 다 그에게로 쏠리고 있었다. 인자는 무적이라고 했다. 무왕의 지극한 인으로서 주왕의 지극한 불인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피가 넘쳐 흘러 절국공의를 떠내려 보낼 정도까지 되었다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서책의 기사는 과장을 해서 실상을 지나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진위만을 파악하면 된다. 서경은 삼경의 하나인데도 맹자는 무성편 가운데서 두세 장의 주관을 믿는 데 그친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무성편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려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인이 싹트는 것을 방지하려는 맹자의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보겠다. 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진을 잘 치며 전쟁을 잘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죄이다. 국군이 인을 좋아한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다. 남쪽을 치면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고 동쪽을 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니 왜 우리는 뒤로 미루는가 라고 하였다. 무왕께서 은나라를 정벌하실 때 혁거가 삼백냥이오 용사가 삼천명이었다. 왕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편안케 하려는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어 은나라의 백성은 마치 짐승이 뿔을 땅에 부딪히듯이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렸던 것이다. 정의라는 것은 곧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주왕의 포악한 정치에 시달린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를 바로잡아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전쟁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프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맹자는 여기에서 또다시 진을 잘 치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큰 죄인이라고 못박았다. 인자한 사람은 한 번 정벌을 시작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서 따라오게 마련이다. 인자한 사람에게는 전쟁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목수나 술에 만드는 공장은 남에게 규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기술이 좋아지도록 만들 수는 없다. 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순인근께서는 마른 밥을 잡수시고 푸성기로 요기를 하시던 시절에는 마치 인생을 그처럼 지내실 것 같더니 그가 천자가 되어서는 채색 그림든 옷을 입으시고 검은고를 타시며 두 여인이 시중을 들었는데 마치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셨다. 7. 성인은 본성을 지키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다 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남의 어버이를 죽이는 일이 극히 중대하다는 것을 알았다. 남의 아버지를 죽이면 남도 내 아버지를 죽일 것이며 남의 형을 죽이면 남도 또한 내 형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제 손으로 그 부형을 죽인 것은 아니나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관문을 만들었던 것은 포악함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관문을 만든 것은 포악한 짓을 하기 위한 것이다. 프리. 옛날에 관문을 만든 것은 통행하는 사람을 기찰에서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강포한 세력의 침투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관문을 만든 것은 강포함을 막기보다는 포악한 짓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관세를 받고 관문 안에서는 옛날 11세로 받던 세금을 거의 2분의 1이나 되는 세금으로 받아가는 수탈을 일삼았다. 이 문장은 포악을 막기 위한 고대의 관문과 포악을 하기 위한 당시의 관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제후들의 포악한 정치를 비판하였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처자에게도 행해지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도로서 하지 않으면 처자에게도 행해질 수 없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흉년도 그를 굶겨 죽일 수가 없고 덕이 많은 사람은 사악한 세상도 그의 뜻을 어지럽게 할 수가 없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도 사양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가 진실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대소코리의 밥과 한 나무 그릇의 국에도 탐내는 빛이 표정에 나타난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이를 신임하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해지고 예의가 없으면 상하의 질서가 문란해지며 좋은 정사가 없으면 재정이 부족해진다. 1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인하고서 한 나라를 얻은 자는 있었으나 불인하고서 천하를 얻은 자는 이때까지 있지 않았다.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가장 기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요. 임금이 가장 가벼운 것이다. 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되며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제후가 무도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다. 희생의 재물이 살찌고 재물로 드리는 곡식을 정결하게 해서 제때 제사를 드렸는데도 날이 가물고 홍수가 난다면 곧 사직을 갈아치운다. 1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시니 백이와 유하해가 그러하시다. 그러므로 백의의 풍도를 들으면 탐욕스러운 사람도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도 뜻을 세우게 되며 유하해의 풍도를 들으면 박한 사람도 후해지고 도량이 좁은 사람도 너그러워진다. 백세 전에 분발하였는데 백세 뒤에 듣는 자가 감동하여 분발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물며 직접 성인을 가까이에서 그 훈도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랴. 1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원리이다. 이것을 합하여 말하는 것이 도이다. 1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1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노나라를 떠나실 때는 더디도다 나의 가는 길이여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도리이다. 제 나라를 떠나실 때는 밥을 지으려고 씻어놓았던 쌀을 건져가지고 떠나셨으니 이것은 다른 나라를 떠나가시는 도리인 것이다. 1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진나라와 체나라 사이에서 횡액을 당하신 것은 그 나라들의 군신상하와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19. 순자 유자편에 보면 군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진나라와 체나라 사이에서 횡액을 당하여 7일 동안이나 굶는 공경을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 학계가 맹자에게 말하였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듣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상심할 것이 없다. 선비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는 법이다. 시의 시름을 금치 못하네. 무소인들로부터 성냄을 받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공자의 경우가 그러했다. 또 시의 이르기를 비록 그들의 성냄을 사라지게는 못하였으나 그의 명성도 읽지는 않았도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문항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의 어진이는 그 밝은 도리로서 남의 도리를 밝히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어두운 도리로서 남의 도리를 밝히게 하려고 든다. 21. 맹자께서 고자에게 말씀하셨다. 상경의 지름길을 얼마 동안 사람이 다니게 되면 제대로 길을 이룰 수가 있으나 조금만 사이를 두고 다니지 않아도 곧 띠풀이 번성에서 막혀버린다. 이제 띠풀이 그대의 마음을 막았도다. 22. 고자가 맹자에게 말하였다. 우왕 때 음악이 문항 때 음악보다 우수하였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세부개 끈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성문 밑에 난 수레바퀴의 자국을 말 두필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프리. 고자는 맹자를 향해서 우왕 때의 음악이 문항 때의 음악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우왕 때의 세부개 끈이 마치 조미라도 먹은 것처럼 다 달아 있었다는 것을 인용해서 말했다. 끈이 다 달았다는 것은 그 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악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성문 밑에 깊이 패여 있는 수레바퀴 자국이 단지 두필의 말에 힘 때문이겠는가 하는 점을 들어서 그처럼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안의 길은 넓기 때문에 마차들이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어서 수레바퀴의 자국이 극히 얕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 밑의 길은 겨우 수레 하나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와 같이 좁은 길을 모든 수레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처럼 수레바퀴의 자국이 깊어진 것이지 결코 말 두필의 힘이 한 번에 그와 같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우왕은 문왕보다 천년이나 이전에 살아있었다.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끈이 다른 것이며 문왕의 세북은 연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끈이 성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23. 제나라의 기근이 들었다. 진진이 맹자께 말씀드렸다. 백성들이 다들 선생님께서 또다시 당읍의 곡식 창고를 열어 구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풍부의 꼴이 되는 것이다. 진 나라 사람 중에 풍부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범 때려잡기를 잘하였다. 그는 마침내 선량한 선비가 되었고 하루는 들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범을 쫓고 있었다. 범위 상구비의 의지에서 버티고 있자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는 풍부를 바라보며 달려와 맞이했다. 풍부는 팔을 걷어붙이고는 수레에서 내렸다. 사람들은 이를 기뻐하였으나 뜻있는 선비는 그를 비웃었던 것이다. 풀이 제나라의 기근이 들었을 때 맹자는 제선왕에게 고내 당읍에 있는 곡식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구율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은 이번에도 맹자가 저번과 같은 방법으로 구율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맹자는 자기의 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나라를 떠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번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려 들지 않았다. 진진이 맹자의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맹자는 풍부의 고사를 들어서 이를 거절하였다. 진 나라 사람 풍부는 처음에는 범을 잘 때려잡아서 이름이 높았지만 뒤에 행동을 고쳐서 선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던 그 옛날의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행동에 있어서 절도가 없는 것을 어떻게 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2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입이 좋은 맛을 눈이 좋은 빛을 귀가 좋은 소리를 코가 좋은 냄새를 사지가 편안한 것을 바라는 것은 본성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천명이 있기 때문에 군자는 이것을 본심이라고 이르지 않는다. 부자 사이의 인, 군신 사이의 의, 빈주 사이의 예, 현자의 지, 성인의 천도에 있어서 모두가 천명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사람의 본성이 있으므로 군자는 이것을 천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25. 프리.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고 아름다운 빛을 보고 싶어하는 감각적인 욕망은 사람의 본성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무한정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의 인이나 군신 사이의 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도덕을 이상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운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성인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운명으로 돌려서 자연에 맡기지 않고 그 시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25. 호생불해가 여쭈었다.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작해서 대답하셨다. 선인이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신이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모든 선을 몸에 지닌 것을 신이라고 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써서 마음속에 충만되는 것을 미라고 한다. 선이 마음속에 충만되어서 그 빛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위대하다고 하고 덕이 지극히 성대해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하며 지극히 성스러워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악정자는 앞에 두 가지 가운데 놓여 있고 뒤에 네 가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26.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묵을 떠나면 반드시 양에게로 돌아가고 양을 떠나면 반드시 유에게로 돌아온다. 돌아오면 그를 받아들일 따름이다. 오늘날의 양묵과 시비곡직을 논변하는 사람들은 마치 노친대지를 쫓는 것과 같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갔는데도 또 따라가서 그 다리를 묶는다. 풀이 묵가는 겸해를 주장하고 양가는 자해를 주장하여 다 같이 극단을 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양가나 묵가로 쏠렸던 사람들은 결국 잘못을 깨닫고 유가의 중용의 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한다. 결코 그들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친대지를 우리 속에 몰아넣으면 그곳으로 그만이지 달아난 것이 밉다고 다리까지 묶어둘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맹자는 이단에 빠졌다가 잘못을 깨닫고 유가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 2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포루의 정과 속미의 정과 역역의 정이 있으니 군자는 한 번에 한 가지만 받들고 두 가지를 뒤로 미룬다. 한 번에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굶어죽는 백성이 생기고 한 번에 세 가지를 받아들이면 부자가 흩어지게 된다. 28. 프리 세 가지 세금을 각각 시기에 맞추어서 받아들임으로써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 여는 것이다. 만일 여러 가지 세금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면 백성이 심한 도탄에 빠지게 된다. 맹자는 한 번에 두 가지 세금을 받아들인다면 굶어죽는 백성이 생기게 되고 세 가지를 받아들인다면 집이 파산하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한 파멸이 도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들어서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제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2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제후의 보배에 세 가지가 있으니 토지와 백성과 정사이다. 주옥을 보배로 삶는 자가 있다면 재앙이 반드시 몸에 미칠 것이다. 29. 분성갈이 제나라에서 벼슬 살게 되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분성갈은 죽으리로다. 분성갈이 살해당하였다. 문인이 맹자께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까? 그 사람 됨이 재주가 조금 있기는 하나 군자의 대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곧 몸을 죽이기에 족할 따름이다. 30. 맹자께서 등나라에 가셨을 때 별궁에 묵으셨다. 창살 위에 신 삼던 것이 놓여 있었는데 별궁지기가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맹자를 향하여 여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종자가 감춘 것입니까? 그대는 이것으로서 신을 훔치러 온 걸로 생각하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교과를 설정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는 자는 붙들지 않고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며 진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받아들일 뿐이다. 3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마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마구 하는 면에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면에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의이다. 사람이 남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확충시킨다면 인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며 벽을 뚫거나 담을 뛰어넘는 짓을 하기 싫은 마음을 확충시킨다면 의의를 이루 다 쓸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남에게 이놈저놈하며 경멸을 당하는 일이 없는 행동을 확충시킨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의가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선비가 말할 처지가 아닌데 말을 하는 것은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사를 떠보는 것이며 말을 해야 할 경우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사를 떠보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다 벽을 뚫고 담을 뛰어넘는 것에 속하는 종류이다. 프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남의 슬픔이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 차마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을 보아 넘기는 일에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그 하는 일에까지도 미루어 나가는 것을 의라고 한다. 맹자는 인이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내렸다. 그리고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써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확충시킬 것과 의리를 구하는 방법으로써 남의 집 벽을 뚫거나 담을 뛰어넘는 짓을 하기 싫은 마음을 확충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선비로서 말을 아니할 때 말을 해서 남의 생각하는 바를 탐지하려 든다든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바를 탐지하려는 것 같은 행동은 마치 남의 집 벽을 뚫고 담을 뛰어넘는 것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3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극히 비근하면서도 그 뜻이 심원한 것은 착한 말이오. 실천하기가 쉬우면서도 그 베풀어지는 것이 넓은 것은 착한 도리이다. 군자의 말은 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군자가 실천하는 것은 그 몸을 닦음으로써 천하를 평화스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병폐는 자기의 밭은 버려두고 남의 밭에 김을 매는 것이며 남에게 구하는 것은 무거우면서도 자신의 임무는 가볍게 하려는 것이다. 3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인군과 순인군께서는 본성대로 하신 분이시며 탕왕이나 무왕께서는 본성을 회복하신 것이다. 몽가진과 행동하는 것이 절로 예에 들어맞는 것은 성덕이 지극한 것이며 죽은 사람을 곡하여 슬퍼하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덕을 행하여 어긋나지 않는 것은 장록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말에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행시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성대로 한 것이다. 군자는 법도를 행하여 천명을 기다릴 따름이다. 3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인을 설득할 적에는 그를 가볍게 여기고 그의 굉장한 위세를 눈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 나는 뜻을 얻어서 출세하더라도 높이가 몇 길씩 되고 석갈의 머리가 몇 자씩 되는 집에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뜻을 얻어서 출세하더라도 음식을 사방 열 자나 되는 상에다 놓고 시중 드는 미녀가 수백 명씩 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뜻을 얻어서 출세하더라도 질탕하게 놀며 술을 마시거나 말을 달려서 사냥을 한다거나 행차를 하는데 뒤따르는 수레가 천량식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게 있는 것은 다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옛날 성연의 법도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프리 이 문장은 유세계구로서 왕공기인을 설득시키는데 임하는 자세를 설명한 것이다. 3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심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 사람 댐이 욕심이 적다면 비록 본심을 보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적을 것이다. 그 사람 댐이 욕심이 많다면 비록 본심을 보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적을 것이다. 36. 증석이 양조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증자께서는 차마 양조를 먹지 못하였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회와 불고기와 양조 중에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회와 불고기이다. 그렇다면 증자께서는 무엇 때문에 회와 불고기만 잡수시고 양조는 잡수시지 않는 것입니까? 회와 불고기는 사람들이 모두 즐겨 먹는 것이요. 양조는 혼자만이 즐겨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어른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리고 성은 꺼리지 않는 것과 같으니 성은 다같이 쓰는 것이요. 이름은 혼자만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리. 증석이 생전의 양조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증자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차마 양조를 먹지 못했다. 이 문장은 맹자가 증자의 효도를 밝힌 것이라고 보겠다. 37. 만장이 여쭈었다.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적에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내 문화의 인사들은 관관하여 진취적이며 처음 뜻을 잊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시면서 무엇 때문에 노나라의 광사들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공자께서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얻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광자와 견자를 택할 것이로다. 광자는 진취적이요. 견자는 굳게 본분을 지켜서 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를 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겠는가? 반드시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가는 사람을 생각하신 것이다. 감히 묻자옵니다. 어떻게 해야만 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금장, 증성, 목피와 같은 사람이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광자이다. 무엇 때문에 광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뜻이 높고 커서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이지만 그들의 행동을 살펴본다면 행동이 말을 덮어주지 못한다. 광자도 또한 얻을 수가 없다면 불의를 더럽게 여기는 인사를 얻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으니 이것이 견자이다. 광자의 또 다음 가는 것이다. 프리 만장은 공자가 중도지사가 아닌 광사를 생각한 데 대하여 의문을 금치 못해서 스승 맹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맹자는 이에 대하여 노노 자로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했다. 중도지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자나 견자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비록 행동이 말을 따르지는 못하나 진치적이며 옛날 성연의 도를 행하려는 초지를 변치 않는 사람을 광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중도지사 다음 가는 인물이다. 견자란 신중하면서도 지조를 지켜서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써 광자의 다음 가는 인물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향원뿐이다. 향원은 덕의 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묻혀옵니다. 어떤 자를 가리켜 향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처럼 뜻이 큰 것은 자랑하면서 말은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면서 옛사람만 되뇌이는 것인가? 라고 견자를 비방하여 무엇 때문에 사람이 친근할 수 없도록 그처럼 행동이 차가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자기의 잘못을 감추며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 한 시골의 사람들이 다들 신중하고도 후덕한 사람이라고 일컫는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신중하고 후덕한 사람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공작에서 덕의 적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비난하려 해도 비난거리가 없고 그를 공격하려 해도 공격거리가 없다. 퇴폐한 풍속에 동조하며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여 처세하는 것이 충성되고 신의가 있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이 청렴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들 좋아한다. 스스로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나 그런 사람과는 함께 요순의 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작에서 비슷하면서도 같이 하는 것을 미워한다.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제주와 지혜가 있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의리를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말솜씨가 좋은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신실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정나라의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바른 음악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자주빛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붉은빛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군자는 정도로 돌아갈 따름이다. 도가 바르면 백성들이 선에 일어나고 백성들이 선에 일어나면 사특한 것이 없어질 것이다. 3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인군과 순임금대로부터 탕임금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이 되는데 우왕이나 고요 같은 분은 보고하셨으며 탕임금 같은 분은 듣고 하셨다. 탕임금에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인데 이윤과 내주 같은 분은 보고하셨으며 문왕 같은 분은 듣고 하셨다. 문왕으로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인데 태공망 산의생 같은 분은 보고하셨으며 공자 같은 분은 듣고 하셨다. 공자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이니 성인의 시대가 이처럼 멀지 않으며 성인이 사시던 고장과 거리가 이처럼 가까운데도 성인의 도를 보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또한 앞으로 듣고 알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